뭐라 했지? 이제 끝까지 나가. 끝까지가 씩 이쪽부터 시작되는 거지. 안녕? 왜 문장 찍어? 네. 문장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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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이게 나아? 이게 나아? 이게 나아? 이게 나아? 오. 일단 시기 쪽가가. 우선 군물때부터 군무서 갈게. 너들 군물내는지 다 알아야 되거든. 여기에 제목 보니까. 에누나를 외우면 안 믿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돼 있지. 여기 전치사가 아냐 애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애니와 있다는 얘기는. 장수에게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에누나를 외우면 모임에서 관련된 거야. 그렇지. 어떤 모임? 이게 아미고서. 친구들 모임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장치사도 잘 살기 어렵긴 하겠어. 여기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Hola. Soy Carlos. 나는 Carlos야. Soy Carlos. Me llamo Carlos. 할 수 있겠지. 그렇지. Mi nombre es Carlos. Hola. Encantada. 했다는 얘기는. 얘는 여자가 뭐야. Maria. 여자입니다. 그렇지. Encantada. 아니면. mucho gusto.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Me llamo Maria. Que tal. 이런 얘기야. 그렇지. 나 깼다. 흔들이는. 야. 교과서 안 바꿨어? 우리 안 바꿨어? 우리 안 바꿨어? 동호사. 교과서? 내가 교과서 바꿔라 그랬잖아. 안 바꿨어? 오늘 교과서도 다 파괴된 건데 교과서가 없으면 저는 뭐 질기만 해도 내가 이리 낸다. 아가가 다친 거 아니야? 아. let me know. 그래서. 해. 이 맛있겠다. 인사말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지 또 이런거 뭐야 여기 동기어를 다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엔깐타오 남자니까 엔깐타오 마리아 네롬데이레스 네롬데이레스도 어디사람이야 네롬데이레스 한 번씩 하면 똑같아 데게파이세레스 소이 에스파니얼라 나는 스페인사람 여자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로 소이 데 에스파니아 써도 상관이 없겠지 소이 데사라만카 대문자로 쓰여있지 지역이름인거야 네롬데이레스 넌 어디사람이야 그랬더니 soy mexicano 나는 멕시코사람이야 soy mexicano 아니면 soy de mexico 라고 쓸 수 있어요 eres estudiante o trabajas 그래서 학생이니 아니면 trabajas 공부하니 나는 학생이야 estudios fisica en la universidad 다른 이야기에서 fisica를 공부해 나는 일해 그래서 trabajo en un banco 여기 trabajo en el banco 선생님은 그냥 trabajo el banco 그 다음에 더 소개를 한다면 el banco estamos el banco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 여유가 없지 넘어갑니다 14쪽으로 넘어갈게 13쪽은 거의 붙잡아 14쪽으로 넘어가니까 hola soy de korea 나는 한국사람이야 여기도 soy de korea 대신에 soy korea 나 쓰시겠지 espanol 스페인어를 공부해 vivo en seul 나는 서울에 살아 ahora estudio mucho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espanol en la escuela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también estudio ingles 또한 영어도 공부해 아니겠지 también 긍정해 쓰는 말이야 공부도 역시 그치 también estudio ingles no hablo bien espanol 나는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 가 된거야 no hablo espanol no hablo bien bien 하는 일은 뭐야 나는 스페인어를 잘 못해 그니까 된거야 bien espanol 스페인을 잘 못해 pero 하지만 hablo bien ingles 영어는 잘해 알겠지 preparo la clase de espanol 나는 스페인어 수업을 preparo 준비해 어디에서 en casa 집에서 그러면 en clase 수업시간에 el profesor 선생님은 solo 단지 라는 부사야 여기는 solo 단지 solo는 행용사도 쓰이고 강사도 쓰입니다 행용사도 쓰일 때는 solo lo sola solo sola 쓸 수 있어 두사도 써서 선생님은 단지 habla en espanol 여기에 en을 쓴거는 스페인어로 말씀하신다 라는거야 선생님은 단지 스페인어를 하셔가 아니고 스페인어로 말씀하신다 에스 에스 무이 인데 선생님은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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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또한 그 다음에 muy amable 친절하시다 여기는 지금 다 선생님에 대해서 뭐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물어보고 싶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뭐 es como es el profesor es 인데 인데 en espanol 스페인어로 누구랑 cuán el profesor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선생님이랑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를 잘 말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 있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없지 여기 그지 여기 그냥 넘어간다 뒤에 질문을 그냥 넘어간 거야 그냥 넘어가고 여기 단어를 너희들이 다 외워라 여기 있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17쪽에 가면 이제 주격위침대병사 나와있어 그지 주격위침대병사 나와있어서 요 또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지 시험문제 나올 때는 너희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스텟이 들어가는 건 그건 무조건 뭐야 나로 생각해야 돼 그지 나로 동사는 항상 나의 동사로 봐야 돼 나 알겠지 그 다음에 우스텟이 들어간 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삼위칭이 돼야 돼 알겠어 삼위칭 우스텟으로 물어보면 대답하면 나가되지만 동사는 뭘 쓴다 우리는 삼위칭의 동사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별로 복잡한 게 없는 것 같아 17쪽 주격위침대병사 그 다음에 이번에 직설과 현재 시제 너희들은 꼭 지문을 잘 살펴봐 그랬어 지문 여기에 쓰여있는 예문들을 잘 살펴봐 두 두 아글라스무초가 되는 거지 아블라르 동사는 목적어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어떤 때만 쓴다 목적어 언어일 때만 쓴다고 그랬어 이제 언어일 때 너희들 구아플로 에스파니얼 구아플로 에스파니얼 구아플로 에스파니얼 인베스 이제 언어일 때만 쓰는 거야 여기 읽어봐 읽어보고 5번 해본다 5번 해보니까 호세 호세와 나는 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뭐야 문인들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단단어로 쓰다보니까 뒤로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훈또스라고 되어있다는 거야 그치? 자 훈또는 형형사로 쓰일 때와 구사적 기능으로 쓰일 때 두 가지가 있어 그치? 구사적 기능으로 형태의 별명이 없을 때 언제냐 항상 뒤에 전치사관이 따로 오를 때 그치? 훈또아 하느님은 옆에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옆에가 훈또아 말은 또 뭐 있더라? 알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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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란테는 뭐야? 앞에 너희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들 그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꼭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자 그래서 여기는 훈또스 함께 라는 얘기야 함께 여기에 훈또스가 써있다는 얘기는 나도 뭐야? 나도 남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 만약에 아 여기는 호세가 남자니까 남자로 쓸 수 밖에 없구나 그치? 호세와 나는 내게 훈또스로 써있다는 얘기는 호세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떻게? 훈또스 남성 복수를 쓰는 거다 같이 나머지는 별로 복잡한 거 없는 거 같아 그치? 그쪽으로 가보냐면 20쪽으로 가봐 20쪽에서 명사에서 20쪽에 보면 그게 명사 그치? 자 두 번째 보는 거야 명사의 수에서 두 번째 보면 복수형이 될 때 강세 표시가 나타나거나 상하지기도 한다 그랬어 너네는 꼭 강세를 잘 볼 필요가 있어 강세가 제대로 찍혀 있는지 그치? 아니면 안 찍혀 있는지를 꼭 봐야 돼 그래서 단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호흡엔 단수일 때는 강세가 없잖아 그치? 근데 옆으로 가니까 호흡에 대해서 하면서 강세가 어떻게 했다? 찍혀 있다는 얘기야 강세가 그런가 하면 옆에 보니까 esta fion 강세가 없어 아니 강세가 있어 그치? esta fion 그런데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했어? esta fiones 강세가 없어졌잖아 그니까 스페인어의 강세는 찍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 그니까 문장을 잘 보는 거야 거기에 트럭 보니까 트럭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남성인데 자꾸 여성을 기억하거든 랑 아니면 뭐야 여기는 el camion 기억하는 거야 그치? el camion 그래서 복수가 되면 얘도 어떻게 돼? los camiones 강세가 없어지는지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복잡한 거 없는데 반드시 복수용으로 만들어 봐 여기있지? 복수용으로 만들어 봐서 모음으로 끝나면 s만 붙이면 되고 자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 es를 붙인다 여기있지? 이게 다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1쪽 자 21쪽 보니까 다음 이상말을 활용하여 친구와 대화해보세요 그랬거든 여기 친구와 대화해보라 그랬는데 이제 너희는 친구와 대화해보는게 영국어라 다 외워야 되는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만날 때 하는 인사 그 다음에 여기 안부 인사 다 기억하는 거야 자 여기 안부 인사에 보면 que tal? que hay? como estas? 그치? como esta usted? 이렇게만 돼있는데 아까 그거 있었더라 como? como te va? 그치? 아니면 como andas? 무슨식으로 como? te envuintras? 무슨식으로 그치?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como esta usted? 이렇게 되어있지 그치? usted으로 되면 como te va? 는 안되는거야 무슨말인지 그래서 como te va? 너에 해당하는거야 그치? como esta usted? 그러면 como anda?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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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o anda? 이렇게 되는거고 아니면 como le va? 이렇게 되어있지 이 내용은 그냥 안했지? 하나 더 como te envuintras? como se envuintras? como se envuintras? 알겠어? 너네가 지금까지 한 명 전에 뭐에 해당하는거야? 푸에 해당하는거야? 푸에 해당하는거야? 뚝 como te va? como? 이제 안나? 상호다 푸에 해당하는거다 이 안부와 인사한거 꼭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감사표현을 보면 감사표현을 보면 드라피아 무차서 드라피아 너를 다 잘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천만에요 이렇게 천만에요 대나라는 잘 기억하는데 그 밑에 노아이데께는 자리를 더 안한다는거야 그치? 노아이데께 그리고 노아이데께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강세를 찍어줘야되는거야 그치? 노아이데께 밖에 강세 없으면 안되는거야 천만에요 그래서 21쪽에 있는거 반드시 기억하고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갈게 넘어간다 그니까 넘어가서 23쪽으로 가봐 23쪽 23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동안 limpia 그 다음에 gorel selva hal 아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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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자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건 전지사 뭐가 가는 거야? 전지사 데가 가는 거야. 그래서 del árbol 썼어. 그지? 자 올라가는 건 뭐였더라? subi 어디로 올라가는 건 전지사 뭐 쓴다고 했어? 그치? ar을 쓴다는 얘기야. 그림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el gato, sube, ar, árbol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는 다른 동사들은 너희들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기억하면 되고. 자 26쪽으로 넘어갈게. 26쪽. 26쪽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있어? elona cafeteria del vario. 그지? n에 썼다는 얘기는 장소의 개념이야. 어디 어디에서. 그지? 자 bario는 동네거든. 그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건 동네 카페에서가 된 거야. 자 카페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카페 한 군데를 얘기할 수 있어. 자 동네 카페베리야. 자 보니까 hola como estas? 그지? como estas? 다 안 해도 되지. 그지? 기억해라. 자 genial. 그래서 genial 하는 얘기는 muy bien 얘기는 거야. como estas? genial. muy bien. 잘 지내는데. 자 Miguel. 그러면서 te presento a mi amigo mio. a un amigo mio. 그랬어. te. 너에게 반정력도가 되는 거야. te. 너에게 presento. 소개할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야? a un amigo mio. 너는 내 친구 한 명이야. 그지? 만약에 그냥 내 친구를 소개할게. 그러면 그냥 a mi amigo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뭐라고 쓴 거야? 내 친구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개념으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유형 공사고를 썼다. 후치형으로 쓴 거야. 후치형. 그래서 a un amigo mio. 친구 한 명 소개할게. 써서. 그래서 este es Fernando. 남자이기 때문에 뭘 써서? este를 써서. 얘는 되는 거야. 얘는. 그지? este es Fernando. 만약에 여자면 뭘 써? estás. 그지? 그런 것도 잘 살펴봐라. 얘는 Fernando야. 그러면서. Fernando y yo. Fernando. 나는. 내가 들어가니까 동사가 뭐가 됐어? somos. Somos. Somos compañeros de trabajo. 우리는 직장 동료야. 그러면서 hola Fernando. Miguel 얘기하는 거지? Miguel 남자니까 encantado. 이딴 얘길. Soi. Yo soy Miguel. 나는 Miguel인데. ¿De dónde eres? 너는 어디 사람이니? 그랬더니 결혼난도가 mucho gusto. 처음 만났으니까. 그지? mucho gusto. 만나서 반가워. 그러면서 soy mexicano. 난 Mexico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soy de Mexico. 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soy de Guadalajara. Guadalajara는 Mexico의 지역이 된 거야. 그지? soy de 서울. 한국과 마찬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esto. 너는. ¿De dónde eres? 너는 어디 사람이니? 그랬더니. Yo soy colombiano. 나는 콜롬비아 사람이야. Soi colombiano는 다시 쓰면. Soy de Colombia. 알겠지? eres ingeniero como andres. 이제 여기서 como는 너의 영어에 like 같은 게 아니라. como처럼. 그래서 너는 Juan처럼. 그지? 너는 Juan처럼. 엔지니어니. 가 된 거야. como. Si soy ingeniero también. 여기 también은 동사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 Si también soy ingeniero.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다. 나도 역시 엔지니어야. Tu que haces?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들 다 있었지. 그지? que haces? 쓸 수도 있고. 아니면, en qué trabajas? 이 소고. 아, qué te dedicas? 이 소고. Qué eres? 이 소고. 그지?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나 기억해야 된다. Qué eres? 아, qué te dedicas? Qué haces? En qué trabajas? 이 소고. 그지? 아니면, 또 뭐 들어? cuál es tu trabajo? cuál es tu profesión? 안 써줘도 되지? 써줘야 돼? 필요한 방법 꼭 얘기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que haces? 너 뭐 해가 아니라 너는 직업이 뭐야? 이렇게 대명으로 쓰고. 여기 C, 그런데 C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C는 신경 쓰지 마. 자, 그 다음에 soy violista. 나는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야. 그래서 tocco el violin. 자, 모두를 연주하다 할 때는 단지 관사를 같이 꿇고 가. tocco el violin 해서. 나는 바이올린을 켜. 어디에서? en una orquesta musical. 그렇지? 오케스트라에서. 그지? 자, 의미 다 파악됐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 여기도 28절을 넘어갈게. 18절에 보니까. hola, mi nombre es ahí. 그래서 내 이름은 David이야. soy de Lima, la capital de Perú. 그래서, Lima는 Perú의 수도야. 그지? el capital은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 la capital, 수도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서 tengo diez y nueve años. 나는 열 아홉 살이야. 그지? 자, 그러면서 soy soltero. 나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는 유부남, 유부녀에요. 그럴 때는 동사 우리는 뭘 써? esta 동사를 쓴답니다. estoy casada, estoy casado. 이렇게 써. 그지? 그지? 근데 나는 솔로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걸 뭘 써? soy, 세 동사를 썼어. 그지? estoy soltero. 이렇게 해 놨어. 자, soy soltero.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야. 솔로야. i, 그리고 nico con mi familia. 가족과 함께 살아. 그지? 너 누구랑 같이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너 누구랑 같이 살아? 누구랑이니까. 누구하고니까. 공기엔.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반드시 전치사를 앞으로 끌고 가야 된다든지. 공기엔 비베스가 되는 거지.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건 공기엔 비베. 이렇게 쓸 수 있다네. 공기엔 비베다비.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아니면 또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건 두 문장 가지고 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되돈데 에스 다비. 다비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쓸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다비스는 몇 살이니도 부를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는 quanto 사이너스 디엔에 다비스 쓸 수도 있고. 지문을 해놓고 이 지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고르세요. 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세 번째 문장을 기억한다. Ami familia somos cinco 그랬거든?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말로 보면 신경 쓸 수 없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 Ami familia 빈칸치고 어떻게 쓴다? cinco 그러거든?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뭘 쓸까? 해놓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읽는 거야. Ami familia.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쓴다? Somos을 쓰는 거야. 그지? Somos cinco. 그러면서 Mi padre, mi madre, dos hermanos y yo가 되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hablo y español. hablo y escribo. 나는 말을 할 줄도 하고 쓸 줄도 안 거야. 그런데 뭐를 ingles, frances y espanol. 삼개국어를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기할 때 나는 삼개국어를 해. 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hablo tres idiomas.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보니까 hago ejercicio. 여기 이제 너희들이 단어라 기억해야 되는 거야. hago ejercicio. 나는 운동을 해. 그 다음에 벌에서 운동을 해서 voy al gimnasio. 일은 항상 전시사 아를 벌고 간다. 그지? 체육관에 가는데 그 다음 거 기억한다. tres veces. 세 번 간 거야. 그지? 자, alla semana. 일주일에. 라는 얘기야. 그지? 자, 한 번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됐어? 한 번은? una vez. 그러니까 한 번이야. 그지? una vez. 한 번인데 거긴 세 번이니까 얘는 어떻게 썼어? tres. 그 다음에 얘는. una vez. 그 다음에 일주일에. alla semana. 한 달에.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al gimnasio. 한 달에.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al gimnasio. 한 번에는 어떻게 해서? al gimnasio. al gimnasio. al gimnasio. alla semana. 같이 기억하는 거야. al gimna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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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슨 주말마다 뭐하냐가 됐대. 극장 가거나 친구들 어디 간다 했어? 디스코드리게 간다 그랬거든. 그지? 바 항상 뭐 간다? 정상 가가 간다. 이거 같이 기억해서. 바 안 휘네어 아우나 디스코드리게 가. 그지? 여기까지 더 질문 없지? 그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단어는 열심히 너희들이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1쪽으로 넘어가 보는데 31쪽. 자 31쪽은 이제 명사로 넘어서 형용사로 넘어왔거든. 자 형용사. 형용사는 기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스페인어의 형용사는 기본은 명사 뒤로 가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명사 앞으로 갈 때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형용사에서 2번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미에호하면 나이가 많은 이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온 아미고 미에호는 나이가 많으니까 늙은 친구야. 그지? 그런데 온 미에호 아미고는 얘는 뭐야? 오랜 친구. 약간 추석적으로 바뀐다랄까? 반드시 기억한다. 여기에 2번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서형용사가. 여기 단답형으로 잘 쓰라는 거 나와요. 여기. 알겠지? 그 다음에 노에바 까사. 새로 이사한 집고. 까사. 노에바는 뭐야? 새로 지은 집이 되는 거고. 자 뽀브레드 보니까 뽀브레드. 회로 하는 얘기는 불쌍한 여자가 되는 거고. 회로 뽀브레드. 가난한 여자야. 뽀브레 자체가 가난한 하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회명사에서 어미모음이 탈락하는 거가 있거든. 어미모음 탈락. 그지? 그래서 부에노. 자 오른 끝난 경우는 뒤에 남성 명사 보면 다 어떻게 된다? 오면 탈락되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주의하는 걸 볼 거야. 밑에. 그런데는 그런데는 대 자체가 빠지는 거야. 대 자체가. 여성에서만 남성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얘는 여성 남성 다 빠진다. 알겠지? 다른 거는 오로 끝났을 때 어떻게 했어? 여성일 때는 안 빠졌어. 여성일 때는 부에나 말라 치까 이렇게 했어. 남성일 때만 빠졌어. 그지? 부에노 치고가 아니라 부엔 치고 말 치고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그런데는 어떻게? 여성에서도 남성에서도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란레이 아니면 그란레이나 두 가지 다 빠진다. 기억해. 얘는 복수가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지형태를 찾아오는 거야. 그지? 그란데스 그레이에스. 지형태를 다시 찾아와. 그란데스 그레이에스. 이제 그 다음에 그란데스 그레이에스. 그래서 복수가 되면 지형태를 다시 찾아오는 거야. 단수일 때만 다 없어진다. 단수일 때. 여기 이 파트도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32쪽으로 넘어갔다. 32쪽. 자 잠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문제 1에 괄호 안에 동성동사에 올바른 형태를 쓰세요. 그랬거든. 그지? 올바른 형태 쓰는 건 너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꼭 필요해. 내용을. 그래서 Juan es un alumno. Juan은 un alumno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listo가 된 거야. 그지? 자 listo라는 형동사는 새 동사랑 같이 오면 이게 뭐야? 똑똑한 학생이야. 그지? 그래서 es listo가 된 거야. 똑똑한 학생입니다. 자, esta 동사랑 같이 오면 얘는 준비된. 그래서 preparado의 개념이야. 그지? preparado. Juan es un alumno listo. 그 다음에 보니까 Diego primero es un. 여기 뭐야? gran rey가 되어야 되겠지. 이제 위대한 언어인 거야. gran rey.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es una chica. 여자아이니까 어떻게 된다? morena가 된 거지. 이제 까부잡잡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 빌라루는 siempre, 항상 habla, 말합니다. 어떻게? en voz alta. 하늘에게 큰 소리로 오가 되는 거야. 자, voz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alta를 썼어. 그지? alta. 여성이야. en voz alta 쓸 수 있지만 얘는 다른 말을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루는 siempre habla alto가 된다. 그지? 선생님들이 쉬운 문제에 빌라루는 여자니까 빌라루 대신에 마리아를 많이 쓸 수 있어. 쉽게. 마리아 siempre habla alta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뭐야?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마리아. habla. alta.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마리아가 말하는 거니까 alta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뭐야? 부사야. 그지? 마리아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리고 여기는 뭐가 alta? alta. 또가 되는 거고. 지금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왔어? en voz. 목소리로 말합니다. 근데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야. 그래서 목소리를 꾸미는 거야. 이게 뭐야? alta.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지? 얘는 또 마리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지? 말하는 걸 크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작도 같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시나리아와 우나스까하스 에노네스라는 얘기지. 이제 에노네스라는 거대한 상자가 되는 거야. 이미 교과서 안 바꿨어? 교과서 없어? 있어? 있어. 있어? 몇 쪽이냐고? 몇 쪽이냐고? 32쪽. 그 다음에 지시사. 지시사는 자기 화자, 화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화자 입장에서 나한테 가까우면 이. 나한테 멀면,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우면 이. 청자한테 가까우면 뭐야? 그. 청자, 화자 다 멀면 뭐야? 저. 저. 말하는 사람은 나한테 가까우면 이 책.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가까우면 그 책. 둘 다 멀면 저 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시사는 지시혁명사가 있고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 형제는 똑같아. 대명사와 형용사가. 뒤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 명사가 없으면 뭐다? 대명사가 되는 거고. 지시혁명사로 쓰였을 때는 얘는 형용사니까 반드시 뭐에 맞춰야 돼? 여성, 남성을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지? 만약에 이 집 그러면 집이 여자니까 뭐라고 써야 돼? esta casa가 되는 거야. 그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역당이 esta, este, aquel. 이거 안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esta casa가 되는 거지. 저 남자들 그러면 어떻게 써? 남자들은 hombres라고 쓸 거야. 그지? 자, 그럼 저 남자들 그러면 어떻게 써? aquelios ombres라고 쓰면 되는 거야. 반복될 때 ombres는 생략할 수 있어. aquelios. 그러면 얘는 뭐다? 대명사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 알겠지? 지시사, 단지시 본다. 자, 그런데 거기 가운데 보니까 추상적이거나 명칭을 모르는 대상을 말할 때는 뭐를 쓴다? 중성형으로 쓴다고 그랬어. 그지? 지시 내명사는 중성형이 있어. 지시 형용사는 중성형이 있어? 없다는 얘기야.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건데 명사를 아는데 중성형으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지? 자, 얘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게 됐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어볼 때 했어.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나타낼 때 쓰거나 아니면 너도 나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얘기할 때 했어. 너도 너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que es esto?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썼어. 그지? 자, 그 밑에 보니까 no es eso. 그게 아니에요. 라고 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자, 거기 연습 문제 2번에 보니까 빈칸에 알맞은 지시사를 넣으세요. 그랬어. 그지? 아미가스니까 여기는 뭘 쓴 때? estas. 그지? estas. 자, 그 다음에 그 시험은 뭐야? ese examen. 그지? 그 다음에 이 도시들은? estas. 그지? 도시는 여성이니까. 단지 명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estas. 그 다음에 5번에 그 뭐야? mesas는 여성이야? 남성이야? 여성. 그럼 어떻게 했어? esas, mesas. 그지? esas, mesas. 자, 지시사 좀 기억하도록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3쪽으로 넘어간다. 자, 33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는 소유사. 소유사. 자, 소유사는 마찬가지로 지시사와 똑같이 소유혁명사와 소유대명사를 갖고 있어. 소유혁명사와 소유대명사. 자, 소유혁명사와 소유대명사 많이 물어보는데 소유혁명사든지 소유대명사든지 얘는 뭐에 따라서 인칭이 바뀌어야 돼? 자기가 꾸미는 명사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지? 자기가 꾸미는 명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다 어디에 맞춘다? 명사에 와주는 거야, 명사. 그지? 우리집할 거야, 우리들의 집. 그러면 집은 여성이야, 안성이야? 집은 뭐예요? 가사. 그럼 우리들의 집이야. 그럼 어떻게 쓴다? 노에스트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기 노에스트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노에스트라 가사가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 책들 할 거야. 내 책들. 나는 한 명이지만 책이 여러 개네. 그럼 어떻게 써? mis libros. 그치? mis libros. 그러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노에스트라 가사가 되었거든. 그치? 우리들의 집. 얘는 명사 앞에 있잖아. 형명사가. 그래서 얘는 무슨 형명사? 전치격. 전치격이야. 그치? 소형명사는 두 가지야. 전치격이 있고 후치격이 있다는 얘기야. 후치격은 명사. 뒤로 가는 게 후치격. 그치? 명사. 앞으로 가는 건 뭐야? 전치격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지. 얘를 우선 대명사로 써볼 거야. 대명사. 왜냐면 대명사의 형체를 알면 후치격 쓰기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야. 하지만 잘 이해지? 대명사를 쓸 때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치? 까사가 여성이니까 관사를 뭘 쓴다? 라. 라.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 라. 노에스트라. 웃으면 되는 얘기지. 그치?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리그로스를 대신하는 건가? 로스. 그 다음에 미요스. 형명사의 형태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치? 미, 두, 수. 이런 걸 형태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그치? 대명사는 미요, 두요, 수요. 이렇게 되는 거. 형태는. 그럼 예를 들어서 라. 후에스트라 했거든. 대명사로 썼어. 얘를 후치격으로 쓰고 싶어. 후치형을 쓸 때는 대명사의 형태와 똑같은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어?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했거든. 그치?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써? 라. 가. 사. 미. 뭐 했을까? 그치? 그니까 얘도 쓸 거야. 얘를 후치형으로 쓰면 어떻게 쓴다? 리그로스. 리그로스. 미요. 리그로스 라고 쓴다는 얘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 딸의 친구들이라고 쓰고 싶어. 그치? 내 딸의 친구들. 그러면 뭐라고 쓸까? 아미. 우선 친구는 아미가스로 써보고 싶어. 아미가스로. 그치? 내 딸의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써? 아미가스. 우선 라. 아미가스. 네. 이미. 이하가 되겠지. 그치? 내 딸의 친구들. 자, 얘를 소유혁명사 정치격으로 바꿀 거야. 소유혁명사 정치격. 그러면 어떻게 쓴다? 내 딸의 친구들이면 내 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녀잖아. 3인칭에 해당하잖아. 그치? 그러면 소유혁명사 뭐가 있어? 수 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쓴다? 수수 아미가스가 되겠지. 그치? 수수 아미가스. 반드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추는 거야. 그치? 나랑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수수 아미가스 써. 얘는 전치형이야. 그치? 대명사로 쓰면 어떻게 쓴다? 아미가스. 자, 여성이 아미가스를 대신하는 거니까 관사를 뭘로 바꿔줘? 라스. 그치? 자, 라스. 그 다음에 수수는 뭘로 바꿔준다? 형태는 너희가 기억해야지. 그치? 수수야스가 되는 거지. 라스. 이해됐어? 자, 얘를 표치형으로 쓸 거야. 소유혁명사 표치형으로 쓰면 명사를 다시 살려줘야 된다. 그치?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쓴다? 라스. 라스. 아미가스. 수수야스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내 손자들의 가방. 그치? 자, 내 손자들의 가방. 자, 너희들 내구나 있는 가방이 너 있잖아? 고치. 고치 일라. 그치? 그럼 내 손자들의 가방으로 우리 어떻게 쓴다?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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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는 모 찔라야? 수는 모 찔라야. 수 모 찔라가 되는거야.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 없다 해서 명사에 따라 하는거야. 수는 모 찔라. 대명사를 쓰면 어떻게 쓴다. 라 대명사는 명사를 안 쓰는 거잖아. 그지? 라 뭐가 돼? 쑤 야가 되는 거지. 라 쑤 야. 그지? 그럼 얘를 전체 격으로 쓰면 어떻게 했어? 라 쑤 라 쑤 야. 형태는 알았어 이제?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방 누구꺼야? 이렇게 묶고 싶어. 그지? 자 이 가방 누구꺼야? 그러면 어떻게 쓴다? 그지? 넷. 예. 에스. 이 가방 에스 타 모칠라. 그지? 넷. 에스 타 모칠라. 그지? 넷. 에스 타 모칠라. 이 가방은 누구꺼야? 그랬더니 이 가방은 누구꺼야? 그랬더니 내꺼야 라고 쓸 수 있어. 이 가방은 누구꺼니까. 아 내꺼야. 그럼 어떻게 쓸까? 에스. 그치? 모칠라는 여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쓸까? 에스. 미. 아 라고 쓸 수 있다니까. 그치? 자 세르동사 다음에 5월 나올 때는 반사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 그치? 그치? 에스.라. 미.야. 반사가 상관없다고 했어. 그치? 자. 물어볼 수 있어. 야 니 가방 어디있니? 이렇게 묻고 싶어. 니 가방 어디있어? 그럼 어떻게 물어봐? 니 가방 어디있어? 아 내 가방은 저기있어. 쓸 수 있어. 내 가방은 저기있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내 가방은 저기있어. 우선 내가 부르는 걸 그대로 다 쓸거야. 내 가방은 저기있어.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미. 미. 모칠라. 에스.다. 이. 썼다네. 그치? 자 내가 가방은 저기있어. 썼어. 자. 얘네들은 뭐를 쓴거야? 눈치께보러 썼어. 그치? 자. 눈치께보러 쓰면 어떻게 쓸까? 라. 모칠라. 미.야. 그치? 반대 찌는거야. 그 다음에 에스.다. 이. 썼어. 그치? 자. 대명사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라. 모칠라. 라. 미.야. 에스.다. 아이. 썼거든. 그치? 자. 그런데 야. 니꺼만. 니꺼냐. 내꺼야. 대명사로 쓸 때 그냥 썼어. 반사 없이. 에스. 미.야. 라고 썼거든. 자. 여기도 어떻게? 내꺼는 저기있어. 라고 쓸 때. 똑같이 내꺼. 내꺼데. 여기에는 뭐야? 절대 반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치? 소유 혁명사가 소유대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반사를 동반해서 썼어. 되겠지? 이 문장을 미.야. 에스.다. 이는 틀린 문장이 되는거야. 해봐. 이해됐어. 그치? 그거를 쓸때는 반드시 반사 동반한다라고 기억하는거야. 그치? 내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써?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유리학번호야. 미.녬브레. 그치? 미.녬브레. 소유 혁명사야. 전직격으로 썼어. 후직격으로 쓰면? 엘놈브레 미.요. 엘놈브레 미.요. 대명사로 쓰면? 엘놈브레 미.요. 이렇게 써. 순서적으로 다 써. 알겠지? 거기에 보니까 연습문제 3번 보는거야. 연습문제 3번 보니까 빈칸에 알맞은 소유사를 넣으세요. 그치? 우리들의 딸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말하듯 뒤에 보니까 딸이 하나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쓴다? 노에스트라 이하가 되는거지. 그치? 노에스트라 이하. 노에스트라 이하. 소유혁명사 전치형으로 썼어. 후치어로 쓰면 어떻게 쓴다? 라 이하 노에스트라. 그치? 라 이하 노에스트라. 대명사로 쓰면? 라 노에스트라. 그치? 명사 생략하면 되지. 두 번째 거 간다. 두 번째 거 보니까 여기는 뭐야? 에세 노비오 그랬거든? 그 남친이야. 그치? 그 남친인데 뭐의 남친이야? 그녀의 그 남친 이렇게 쓴거야. 그치? 그녀니까 여기 3인칭이니까 뭐가 해당된가? 수요. 남자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 수야가 되려면 앞에 명사가 뭐가 돼야 돼? 여성이 돼야 돼. 노비아로. 그치? 에세 노비오 수요. 하는 얘기는 그 남자친구. 그치? 여기는 그녀의 그 남자친구의 기념으로 쓴거야. 에세 노비오 수요. 에시 안파리고. 여기 에세 노비오 수요가 아니면 엘노비오 수요. 이렇게 해서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지시사로 대신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관사로 대신해서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니까 너희들의 강아지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쓴다? 너희들의 강아지? 부에스드로우가 돼야겠지. 그치? 보에스드로우. 자 너희들 정확하게 안하면 소유형 강사는 나중에 막 보스. 이렇게 막 바꾸거든? 보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보에스드로우. 그치? 네 번째 거 보니까 책을 몇 번 판대. 근데 누구의 책이냐면 그 사람의 책이야. 자 그 사람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에 해당하니까 이걸 뭘 써야 돼? 그치? 수요스가 되는거지. 왜냐면 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섯 번째 거 보니까 그들의 부모님은 여긴 무엇인가? 수요스. 그렇습니다. 그치? 소유형 강사 대명사이게 됐어. 흠. 자 그 다음에 34쪽으로 넘어간다. 34쪽에는 세르동사와 에스타동사 이 부분이야. 그치? 세르나 에스타를. 세르동사는 기본적으로 뭐 할 때 쓰는 거야? 본질을 나타낼 때 써. 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때 써? 근원, 소유, 재료를 나타낼 때 써. 근원, 소유, 재료를 나타낼 때 써. 근원, 소유, 재료를 나타낼 때 반드시 뭐가 간다? 전치사 대가 간다. 그랬어. 그치? 세르동사에 근원, 소유, 재료는 반드시 전치사 대가 가. 그 다음에 세르동사는 또 어떤 때 썼어? 또 직업을 나타낼 때 써. 그치? 직업을 나타낼 때. 그 이외에 시간을 나타낼 때. 몇 시입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을 나타낼 때 썼거든. 그러면 에스타동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 에스타동사다.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상태를 쓰는 거야. 늘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에스타동사는 또 어떤 때 쓴가? 위치나 장소를 나타낼 때 써. 위치나 장소. 그러면 위치나 장소가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야. 그치? 위치인데 서울이 대한민국에 있는 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세르를 쓰나? 라고 생각하지만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위치 장소는 무조건 뭐다? 에스타동사를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한 번 봅니다. 세르동사. 자 요법 볼 거야 요법. 그치? 그러니까 세르동사는 주어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에스타동사는 주어의 일시적인 상태나 위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 여기에 지금 세르동사는 주어의 본질적인 속성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근원, 소유, 재료도 반드시 세르를 쓰되 전사 뭐 간다? 대가 간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직업을 나타낼 때 세르동사 쓰고 그래서 읽어보면 자, mi hermana es abogada 이거 너희 꼭 읽어봐. 알겠지? 그치? 읽어봐라. 자, 세 번째 거 보니까 la nieta de maria es muy bonita 그랬어. 마리아의 nieta, soñata es muy bonita 그랬거든. 자, 마리아의 soñata의 소유혁명사 전치형으로 바꿔 쓰면 어떻게 했어? su nieta가 되겠지? 전치형으로 쓰면, su nieta. 그치? 자, to치형으로 쓰면 어떻게 했어? la nieta suya. 그치? 자, 대명사으로 쓰면 어떻게 했어? la suya. 그치? la suya.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están nerviosos. 그치? 자, 여기에는 están nerviosos을 썼는데 성질을 나타내서 쓸 수 있어. esta 공사는 늘 뭐야?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잖아. yo soy nerviosos 쓸 수 있어. 그런데 평상에는 낙찬적이다가 시험 때문에 어떻게 했어? estoy nerviosos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문장에 따라 다뤄질 수 있어. nerviosos.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los pacientes están muy contentos 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너네들 꼭 형형사가 주어에 맞춰서 자기가 꾸미는 거에 맞춰서 성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 기억해. 여긴 만족하는 건 누가 만족하는 거야? 환자들이 만족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뭘 쓴다? 껀댓도스를 쓰는 거야. 그치? 껀댓도스. 자, 껀댓도는 뒤에 명사가 갈 때 항상 저는 싹 껀누 끌어라. 껀누. 그치? 자, 환자들은 너한테 굉장히 만족해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환자들은 너한테 굉장히 만족해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지금 껀댓는다. 그니까 그러니까 los pacientes están muy contentos 너에게니까 어떻게 했어? contigo라고 쓸 수 있어. 그치? contigo. 그치? 여기 있니? 자, contento는 contento는 뒤에 명사할 때 항상 전체 다 뭘 끌고 간다? 꽃을 끌고 간다. 그치? 자, 밑에 본다. mis amigos y yo estamos cansa dos 여기 cansa dos가 되어있는 이유는 뭐야? 나와 내 친구들이다. 이제 곡서를 맞춰준 거야. 자, 그 다음에 el alcaldé. 시장은 여기 시장은 뭐야?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뭐 장관관은 시장이 아니다. 그치? 시장은 está en su despacho. 자기의 집무실에 있다. 라고 했어. 여자 시장은 뭐라고 했더라? alcaldésa. 그치? 남성은 alcaldé. 여성은 la alcaldésa. 됐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문제 4번 해볼까요? 문제 4번. 그치? 문제 4번 읽어보니까 las ticas molesto는 뭐야? molesto가 협력사 뜻이 뭐더라? 언짢은. 그치? 짜증나는 하는 얘기거든. 언짢고 짜증나는 건 뭐야? 상태적인 개념이지. 그러니까 여기 뭘 쓴다? esta molestas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주어는 molestas는 뭘 고비는 거야? 여기서는 las ticas를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치? mis amigos y yo. 내 친구들과 나는 어디에서? 교실에 있습니다. 위치 장소를 뭘 쓴다. 그러니까 estamos. 그러니까 여기는 estamos. 자, araceli는 de argentina가 왔거든. 그치? 자, 전지사로 내가 갈 때는 동산 뭘 쓰라고 했더라? ser de 장소야. 그치? 그래서 근원의 개념이 되는 거지. es de argentina. argentina 사람이고. 그 다음에 profesora en español. 직업을 나타내잖아. 직업을 나타낼 때 뭘 쓰라고 했더라? ser de estralista. 그러니까 es profesora. 그치? 그 다음에 보니까 las casas. 집들은. 전지사. 대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얘는 뭐다? 소유를 얘기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son de maria. 자, lópez ni vive en madri. madri. pero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다고 했거든. 위치 장소를 뭘 쓴다고 했더라? esta molestas. 그러니까 여기는 esta가 되겠지. 그치? ser de estralista. 반드시 구분하는 거 알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뒤쪽에 35쪽은 국가와 관련된 형성사를 일으키고. 이거 다 알아야 돼. 알겠지? 그치?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한다. 나라명과. 그치? 나라는 대문자를 쓰고 나머지는 내가 뭐라 했어? 다 소문자를 쓰라. 그치? 나라만 대문자로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6쪽. 36쪽은 숫자니까 숫자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그치? 숫자 외워라. 되겠지? 숫자. 숫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일. 그치? 일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일은 뭐니? 일은 뭐니? 온어. 그치? 온어는 세 가지 형태로 쓴다고 했어. 온어 어떻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써? 운. 그치? 자, 운을 쓰는 경우는 왜 운을 써? 일. 남성. 여성이 와서 어흐 어떻게 쓰라 그랬더라? 온어. 그래서 일 기억하고. 그치? 그 다음에 13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강세 찍히는 거. 그치? 강세 찍히는 게 뭐가 있어? 16. 16. 16. 23. 23. 23. 23. S로 끝나는 거. S로 끝나는 건 강세 찍혀. 그치? 16. 23. 나는 그렇게 기억 안 하고. S로 끝나는 거. 베이직 드레스. 이런 식으로 했어. S로 끝나는 건 강세 찍는 거야. 자, 10단 20단에서.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는? 31세부터 99사이에는 뭐 간다? 2. 그치? 다른 데는 절대 안 간다 했어. 자, 31세부터 99사이에. 그치? 자, 100은 뭐야? 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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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ien 또는? 100에서 하나만 더 넘어가면 좋고 Tien 또야. 그치? 100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 Tien 또. Tien 또. Tien 또. 이렇게 했어. Tien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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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부터 900까지 사이에 불규칙은 어느 거였더라? 500, 10에 900, 그치? 500은 뭐였어? 700은? 900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뒤에 6명 사보면 어떻게 된다? 그치? 남성 이럴 때는 그 형식은 뭐지?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2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900, 10, 알룸, 나스 가 되는거지 남학생이 200명이면 어떻게 써? 900, 알룸, 나스, 나스 이해 됐지? 1000으로 넣어야? 비밀 1000이 없어 그치? 절대 여기다가 운밀, 스물란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냥 1이야 1000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어 그치?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써야 돼? 얘는 21이잖아 21이 뭐야? 네인띠 네인띠 우노잖아 그치? 그 다음에 빵빵빵 동기세계인건 뭐였더라? 밀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뒤에 밀은 남성명사가 있더라 동성명사 그치? 그래서 얘는 네인띠 우노밀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오가 없어져 오가 없어지면서 이제 찝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네인띠 운밀 만약에 삼간첨을 바꿔 봐 그치? 자 삼간첨은 그럼 30이리 뭐야? 드레이가 2 운노 30이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1000은 1이거든 남성명사 5은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오가 없어져 그치? 운밀 여기는 운을 쓰는거에요 당연히 여기는 쓰는거에요 안 쓰는거에요 어디에만 안쓴다? 그냥 딱 1000인대만 안쓰는거에요 알겠어? 운밀 이건 안됐냐고 학생이 천명이에요 운밀 에스도리안 되면 안되고 그냥 이렇게 밀 에스도리안 이렇게 숫자를 갈때는 상관없는거다 알겠지? 그치? 그치? 숫자 갈래 숫자 갈래 이내 숫자 몇만까지 했어? 그 다음쪽으로 넘어가서 40쪽으로 넘어가자 40쪽으로 복문 빠지는거 없지? 근데 복문은 혹시 빠지는거 있어? 빠지는 복문? 없어? 이건 필요없어? 40쪽은 안들어가 아 40쪽은 안들어가? 42쪽은? 42쪽은 안들어가 42쪽보다 자 이 이야기 따라서 사용해줘야 하는데 내 방은 에스도라 되게 큽니다 작은건 뭐야? 몇개 있냐 할수있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Las paredes son verdes Las paredes는 벽 벽들은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하는거야 여기에도 초록색인건 벽이 초록색이니까 복수를 써줬다는 얘기야 verde La cama 침대는 esta al lado de la ventana 그치? al 이렇게 된다고 기억한거야 자 al lado de la ventana 창문 옆에 있습니다 아까 옆에가 보이더라? junto a 쓸 수 있어 La cama esta junto a la ventana 쓸 수 있어 자 tengo muchos coj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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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구션 나는 많은 구션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갖고 있어? sobre la cama 침대 위에 대신에 쓸 수 있는거는 encima de 또 다른거 여기는 또 다른거 쓸 수 있어 그치? tengo muchos cojines en la cama 할 수 있고 아니면 sobre la cama 아니면 encima de la cama 할 수 있는거야 también tengo unas cajas grandes cajas 뭐였더라? 상자 그치? 상자가 큰 상자가 몇개 있어 그런데 어디에 있어? al que de la cama 단어 외웠지 그치? al que de la cama 발치를 얘기하는거야 침대 발치 그 다음에 guardo 동사언용 뭐더라? guardo 보관하다 라는 동사지 나는 muchas cosas 많은 물건들을 어디에 en las cajas cajas 보관합니다 그치? tengo una estantería estantería 뭐야? 선반 그치? 나는 선반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 a la derecha de la cama 침대 a la derecha 오른쪽에 그치? 왼쪽은 뭐였더라? a la izquierda 그치?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una maceta maceta maceta는 화분을 얘기하는거야 una maceta sobre la estantería estantería 위에 화분이 있다 그치? el escritorio escritorio는 책상 그치? 일본적인 상의 개념은 모든 상의상이야 메사 그런데 아주 멋진 이런 큰 상으로 책상은 escritorio 이네부터 한국에서 이런 책상은 보비드레 이렇게 많이 쓰거든 어쨌든 여기는 escritorio는 esta 어디에 있어? a la derecha de la estantería 이제 선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es de madera queen 남부로 배어있습니다 hag además scène peco velo 나는 시계가 있는데 어떤 시계? grande 이제 큰 시계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 en la calle bella 그저 ども enfrente ensemblente 정면 художе 정면적의 큰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계는 똑바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 El redondo es redondo. La lapa es redondo. 등은 똑바로 씁니다. 등이 여성입니까 redondo를 썼어. 그러면서 이 de color azul 써서. de color azul은 그냥 뭘 바꿔 쓸 수 있어? 그냥 azul 이렇게 바꿔서 상당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color가 왔기 때문에 de color azul. 너희들 물어볼 때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 de que color 이렇게 물어볼 때. 엔지에ί bombing하고 있어? 어떻게 말씀해 볼 때 무슨 색깔이냐? 아니면, 라 말이 보러 가는 되니까 그래서 램프가 엄청나게 되어笔야 해. 근데 왜 그런지?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돼?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지. 어떻게 해야만 característica? 요렇게.みたい디. 발을 좋아합니다. 이제 el suelo esta cubierto de esta cubierto de 하는 얘기는 뭐뭐로? 덮여있는거야. esta cubierto de 뭐로 덮여있어? alfombra. 카펫으로 덮여있다. 여기 cubierto는 뭐에 맞추는거야? suelo에 맞추는거야. 바닥이 덮여있는거기 때문에. el suelo esta cubierto 딱 여기까지 되는거지. 이게 뭘로? 덮여있는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넘어가서. 44쪽은 단어들과 외우고. 44쪽을 보니깐 de que color son las verdes? 벽은 무슨 색깔이냐? 초록색이라 그랬어. 뭐라 그러는데 시작? son verdes 하면 되겠지. son verdes 할 수 있고 아니면 son de color verdes 할 수 있겠지. son de color을 썼어. 그러면 verde는 뭘 꾸며야 돼? color을 꾸며야 되는거야. 단수를 쓴거야. son de color verde. 무슨말인지 알겠니? 두가지 형태로 다 쓸 수 있어. son de color verde 하는지 아니면 son verdes 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donde están las cajas grandes 이런거 보면 알 수 있겠지. 찾아봐. 네 번째 거 보니깐 de que es el espritorio. 나무로 되어 있대. 뭐라고 쓰면 돼? es de madera. 그치? es de madera.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될거야. 뒤로 넘어가면 의문사. 이제 의문사. 이제 의문사. 자, 의문사. 의문사. 의문사는 너희가 신경 쌓아야 될 의문사는 몇 개 없어. 그치? 그냥 언제 어디서 어딨까? 뭐 이런 거 별로 복잡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신경 쌓아야 될 거는 깨하고 꽌도야. 그치? 깨하고 꽌도. 그치? 아니면 구할.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자, 꽌도는. 꽌도는 두 가지의 쓰임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가격을 의미할 때는 꽌도의 형태는 절대 불행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꽌도. 예를 들어서 이 셔츠들은 얼마에요? 라고 묻고 싶거든. 이 셔츠들은. 그치? 가격을 붙는 동사 뭐가 있더라? 가격을 붙는 동사 뭐가 있더라? 포스타. 두 개 있어. 그치? 포스타 동사도 있고. 알렛 동사도 있어. 포스타들은 동사 변형이 어떻게 있더라? 포스타. 그치? 얘가? 뭐가? 뭐 이런 거 같지? 그치? 얘는 유치기 동사가 된 거야. 1인칭 단수만 불리지. 얘는? 그랜다. 왈고. 왈고. 왈. 왈. 그치? 자, 그러면 이 셔츠들은 얼마에요? 라고 쓰고 싶어. 그치? 이 셔츠들은 그럼 어디 있어? 에스. 다스. 까. 니. 사스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이 셔츠들은 얼마에요? 뭐 어떠지? 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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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형태별이 역다를 잖아. 얼마나. 이제? 동사는 어디에 맞춰야 돼? 뭐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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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느냐? 고안또, S.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가격을 세로동사를 물어볼 땐 다른 물어보는 건 없어. 무조건 고안또, S밖에 없어. 발레르노사와 포스타동사는 뒤에 나오는 주어에 따라 고민이 되는 거야. 에너지, 주호와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동상, 고안또야. 예를 들어서 고안또의 효계나 헉, 멀치기능은 절대 보장이 없다는 걸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영상수일 때일지, 메인의 기능을 쓸 때는 우호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봐주실 수 있어. 여학생이 교실에 몇 명 있니? 라고 쓰고 싶어. 여학생은 우선 C가스로 써보고 싶거든. 뭐를 쓸까? 고안가스. 그 다음에 C가스. 동사는 S가스만 안 되는 거지. 그치? 몇 명이 있냐? 라는 내용이 뭐야? 몇 명이 존재하는 게 있냐? 그치? 그래서 구안가스, C가스라고 써. 아이, 엔, 라, 라, 세. 그치? 그 다음은 구안가스, C가스. 우리 신부 몇 명이야 할 때 우리 아까 뭐라고 들어갔어? 그치? 구안, 도스로 쓴다. 그치? 구안, 도스. 그 다음에. 손, 팔로머야? 손, 팔로머야? 구안, 도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여기는 손을 썼다는 얘기는 절대로 또를 쓸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 손을 썼다는 얘기는 중칭의 개념으로 쓴 거라. 이때는. 수, 구안이. 만약에 여기 또를 썼지. 그럼 여기는 뭐야? 수, 이스라엘. 알겠니? 그치? 자, 또를 썼으니까. 야, 너네 가족은 몇 명이야기 때문에. 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야. 그러면 수, 이스라엘. 시험문제 날때는 얘가 시험문제 나오기도 하고 경사가 나오기도 하고 수,이, 형, 경사가 나오기도 하고. 수,을 썼다는 얘기는 중칭의 개념이니까 이럴때는 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깨하고 꾸알이거든. 요새 깨하고 꾸알인데. 깨하고 꾸알해서 우리는 다 한 번만 똑같을 수 있어. 너희들한테 알려줄 때는 꾸알은 어느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해석할 때는 네 이름이 어느 것인가 이렇게 안하고 네 이름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네 이름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는 그냥 딱 뭘로 기억하고 있어? 깨로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깨를 쓸 때는 뒤에 뭐가 간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항상? 영사가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야 너 니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라고 쓰고 싶거든. 니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그럼 색깔은 폴로를 해야. 색깔은 폴로인데. 니가 좋아하는 색은 노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 뭐라고 쓰고 싶어? 만약에 깨를 썼어. 만약에 깨를 썼어. 그럼 내가 뭘 쓰라고 할까? 영사 쓰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가 하면 깨로로 낸시게 뭘 쓸 수 있다? 구알을 쓸 수 있다. 구알을 쓰면 영사 쓰지 않는다. 이렇게 뭐 threat? 구알? 에스. 구 Calendar? 그레? 레디에서 구. 니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응. 이해됐어? 자 한국말은 다 똑같이 모야야. 그렇지. 모야. 그런데 모야의 개념이지만 깨가홍은 뭘 쓰라고 해서 영사를 쓰는 거는 기본이다. 그렇지. 야 너 어느 도시에 살아? 이렇게 물을 수 있던데요. 어느 도시에 살아? 하면 어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을 생각하고 있어? 꼬바이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런데 도시는 뭐였더라? 술기구다. 그지? 그럼 또 어느 도시에 살아?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 엔. 다시 봉사 풀고 가야되겠지. 그지? 엔 뭐야? 예. 비구다. 시대. 여기는 명사가 있으니까 깨, 계속. 의문사는 너희가 기억할 거. 깨와 꼬아를 구분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quanto. 단수일 때, 모수일 때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의문사를 반드시 다 어떻게 한다? 강세를 찍어야 의문사야. 강세가 없으면 나중에 광대 대명사, 광대 부사도 되겠지? 다 써두는 거야. 그 다음에 꼬모. 꼬모는 마찬가지로 강세가 있어야 한 보다? 의문사야. 이제 강세 없으면 얘는 의문사 아닌 거야. 너네가 아까 배운 거에 꼬모는 뭐가 있었더라? 나도 후한처럼 할 때 뭐 썼어? 뭐 뭐. 후한. 이렇게 썼어. 그지? 왜냐하면 뭐였더라? 모르게. 네. 그지?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 왜. 이거는 왜냐하면. 볼게. 왜. 다시. 야 너 스페녀를 왜 공부하니라고 쓰고 싶어. 너 스페녀를 왜 공부하니라고 쓰고 싶어. 너 스페녀를 왜 공부하니는 거 어떨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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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료를 왜 공부하니라고 쓰고 싶어. 네. 아니. 스페녀를 왜 공부하니라고 쓰고 싶어. 그래서 스페녀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면 뭘 써볼까? 너 스페녀를 공부하니 그랬더니 왜 한다고 할까? 스페녀를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다니까. 그지? 나는 선생님이 되려고 스페인어 해. 그럼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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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생략했을 뿐인 거야. 무슨 반작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문두에 써준 일인 건 아니라는 일이야. 문두에 쓰지 말라는 건 뭐다? 원인을 나타내는 적이 앞뒤올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배워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있지? 이거는 뭐야? 나는 스페인어를 배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잖아.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적이 기운 방법은 사실은. 그런데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그럴 때는 꼬르깨를 안 쓴답니다. 이거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스페인을 배웁니다. 원인을 나타내는 적이 앞으로 갔지? 이럴 때는 꼬르깨를 쓰지 않고 모르겠습니까? 얘는 꼬모를 써줍니다. 그래서 꼬모. 원인이 나타내는 적이 앞으로 갈 때는 모르겠습니까? 꼬모를 써줍니다. 이제 같이 기억해 줘. 꼬모의 쓰임 중의 하나야. 자, 여기 보니까 문답 45쪽에 의문문 할 때 의무사들. 그치? 자, 맨 첫 번째 보니까 Están ustedes emparados. 아까 만족한 게 뭐였더라? contento. 전지사 뭘 끌고 간다고 했더라? con. 자, emparado도 마찬가지야. emparado도 똑같이 con을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Están ustedes emparados con nosotros. 우리들에게 화가 나있나? 영어가 되는 거야. 한국말을 하면 우리들에게, 우리들한테잖아. 그치? 누구누구에게, 한테 그러면 우리는 전지사 뭘 생각해? 기본적으로 아를 생각하잖아. 그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 한테 그러면 목적 격대 명사 쓸때로 아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emparado는 항상 전지사. 꼬모의 꼬모의 반장하는 거 기억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미에서 벗어떠서 말리에서 벗어떠서 이건 복잡한 문장은 아니고. 자, 거기에 의무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에 내려가서 첫 번째 보니까 깨를 볼 거야. 자, 깨보니까 겨세스도 이거 뭐야? 즉, 깨 이기오마스 아울라스. 너는 어떤 언어를 한 얘기가 됐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 이기오마스가 돼야 되지. 꽐 이기오마스는 안 쓴다는 얘기야. 깨 이기오마스지. 자, 그 밑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썼어? 너는 어떤 강의실에서 이게 된 거거든. 어느 강의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엥깨 아울라가 된 거지. 아울라가 왔으니까 얘는 뭐 쓴 거야? 깨 써야 돼. 네운사. 자, 그 다음에 돈데를 보니까 돈데로는 복잡한 거 없는데 거기 세 번째 거 보니까 아돈데바스 이렇게 했어. 그치? 아돈데바스. 이르동사가 항상 아를 끌고 가니까 점수 아를 썼거든. 아돈데바스. 아돈데로는 띄어서 쓸 수 있고 붙여서 상관없는 거야. 아돈데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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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꼬모. 꼬모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거 같아. 그치? 세 번째 거 보니까 꼬모 바사 까사. 너 집에 어떻게 가니? 하는 얘기는 뭐야? 교통수단의 기념이 되는 거지. 자, 오늘 교통수단의 절사가 뭘 썼더라? 엔. 엔. 뭐만 빼고? 걷는 것과 날 타는 것. 그치? 아비에. 그 다음에 아까배로. 그치? 자, 그 다음에 46쪽으로 넘어가니까. porque? 왜? 그랬거든. porque habla siempre en vos tamba. 그래서 땅 하는 얘기는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땅 하는 얘기는 그렇게 그 정도. 너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항상 어떻게? 작은 소리로 말하니? porque no comes más. 이제 너 왜 더 먹는 게 어때? 그게? 자, porque no는 두 가지의 의미를 쓸 수 있어. porque no는 왜 안 해?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는 게 어때?의 개념이 될 수 있어. 자, 여기서 지금 porque no comes más. 그랬거든. 너 더 먹는 게 어때? 할 수도 있지만. 야, 너 왜 더 안 먹니?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 그치? 자, 그 다음에 보니까 estoy ye na 그랬거든. 자, estoy ye na 라고 썼다는 얘기는 이 주체가 누구야? 여자라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남자면. estoy ye no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 문제 1번. 그치? 의무산 없는 거. 여기 별로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거기는 넣어봐. 알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위치 표현 반드시 외운다. 알겠어? 델랑때르 드라타는 위치 표현 반드시 외우고. 자, 47쪽에 잠깐만 넘어 가 봐. 자, 47쪽에 넘어가면 연습 문제 2번에서. 연습 문제 2번. 그치? 자, 연습 문제 2번에 보면은 어디 어디. 앞에, 옆에, 뒤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3번 본다. 3번 해보니까, 자, 밑에. 밑에가 뭐였더라? 네. 그럼 여기다 우리는 어떻게 쓸 거야? 네바호 델 로스 아르볼레스 그랬는데 보통 쓸 때 어디 어디 장소를 나타내고 우리는 아이 쓰는 걸 많이 했거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왔어? 다 여기 있는 건 에스다로 동사 썼어 에스다로 동사 쓸 수 있어 에스다로 동사 쓸 수 있는데 쓸 때는 반드시 뭘 쓰는 거야? 정관사를 써 줘야 되는 거야 정관사 즉 여기는 지금 뭐야? 아나 고유명사가 왔잖아 당연히 에스다로 동사를 써 줘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유형이 됐다고 해서 항상 여기 아이 동사만 쓰는 건 아니야 오늘 교과서를 보면 에스다로 동사를 많이 쓰거든 그럼 네란테레미카사 이 집 앞에는 정원이 하나 존재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아이 동사 당에 아이 동사 되시니까 에스다로 쓰고 싶어 에스다를 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아 에스다 오늘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뭐를 써야 돼? 에스다 에스다로 동사 에스다로 동사 즉 이거는 위치를 얘기한다 정확하게 얘는 사실 다시 쓰면 에스다로 동사 에스다로 동사 정원은 집 앞에 있어요 이게 개념인데 위치를 이렇게 바꿔놔서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유형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유형으로 쓰이는데 에스다로 쓰면 어떻게? 아 에스도 안 되고 반드시 정관사로 바꿔서야 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8쪽으로 본다 48쪽에 오면 위치 동사 동사 다 외워 자 근데 지문 볼거에요 그 가운데 있는 지문 너하고 나다 로스귀니스의 세만아 그래서 나다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너하고 나다 할 때 너하고 나다 그랬거든 너네 부정어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더 깊게 설명을 안 할 건데 나다는 항상 어디에 쓰는 거다? 부정문에 쓰는 표현이야 얘는 부정문에 쓸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아고 나다는 틀린 문장이야 그치? 얘는 반드시 어디에 쓴다? 부정문에 그래서 노하고 나다가 돼 그런데 이 나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노를 앞세고 앞세고 앞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다 아고 는 쓸 수 있어 알겠니? 자 아고 나다 그치? 자 여기 지문 다 읽어봐라 여기 있지 지문 읽어봐 거기서 지금 당장 나갈게 그랬거든 나가는 거는 뭐야? 살리르 공사를 쓰는 건데 살고 지금 당장 뭐야? 아우라 미스모 라고 써서 그치? 미스모라는 형공사는 미스모라는 형공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쓰거든 근데 얘가 형태 변형이 없을 때는 당장에 내는 게 당장 그래서 아우라 미스모는 지금 당장 그치? 만약에 내일 당장 그럼 어떻게 쓸까? 내일 당장 마냐 나 미스모가 되는 거야 그치? 내일 당장 마냐 나 미스마 존재하지 않아 당장의 개념일 때는 항상 보다 남성으로 쓰는 거야 마냐 나 미스모가 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지문 볼까요? tenemos que terminar esto para mañana 그치? tenemos que terminar 우리는 끝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네네모스켓 때문에 esto 그런데 뭐야? 여기에 에스토를 썼다는 얘기는 증성을 썼잖아 그치? 증성을 썼다는 얘기는 너도 나도 다 아는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뭘 썼다 전치사 바라를 썼어 여기 바라는 미래적 시간의 개념이야 그래서 내일까지의 개념이야 운영 기억하도록 한다 전치사도 있고 같이 기억해 그래서 네네모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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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별로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아 그치? 복잡한 건 없고 자 밑에 연습 문제 3번 동사 표현하는 거 기억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내 도움 안 필요하지? 필요하면 얘기해라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49쪽으로 잠깐 볼게 49쪽 이제 팀원은 하시구만 응? 어 49쪽 어 지금 30분이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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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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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빠는 모르겠다 어 어 안 돼 아 아 빨리 빨리 진출 안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됐다. 아니! 아, 그냥 가는 게 뭐지? 아니, 시발! 아니,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 아, 많아. 아니, 야 이거 가려야 되는데, 아니, 진짜 나한테. 이거 하지 마. 다.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사업 없어, 뭐야? 아, 너 잘해. 뭐냐, 뭐냐. 뭐야? 이거 탁 온 거야? 아, 네. 아, 나. 택배 남순이. 뭐? 진영하잖아. 아니, 표정에 따라 왜 진영이가 낸 거야. 왜? 어디 가. 탑수 위에 가서. 탈모. 어. 예. 탑.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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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거야? 내가 쓸데없는 건가? 진짜 했냐고? 뭐가 이런거 아니라고 그러나? 진짜? 진짜? 너무 외부해 모르겠는데 대단하자고 아 질문이 어디서? 질면서 하면 돼! 나한테 다 못할 거야 진짜? 아니요 그 소절 오늘 나한테 시간 안 돼 나 태어나서 나 이제 공부할 때 나 친구야 나 태어나 안 돼 왜? 나 지금 나 지금 나 진짜 샤웡대 반영이 나 지금 나 지금 최애도는 알겠어? 최애도는 알겠어? 최애도는 알겠어? 최애도는 알겠어? 최애도는 알겠어? 왜? 왜? 야 야! 야! 얘한테 인사했는데 아니야 나도 그래서 나 이제 야 야 가장 너무 못한 거야 승진아 잘 봤어 승진아 잘 봤다고 승진아 잘 봤다고 아 나 80초가 없는데 에이 야 승진아 너 뭐가 A야 승진아 잘 근데 이거 의자가 안 되길래 예 아 네 승진아 4개 승진아 잘 안 돼요 어? 하늘 테디? 적었지? 예 하늘 테디가 3개였지? 야 구나야 주제 말이야 좀 인사한 거 아니야? 야 한 80명이면 그냥 이거 이거.. 얘 한 90명 봤다? 아 맞다 4명 영상까지 얘하고 반대되니까 혼미지 않은거 너는 나한테 놀리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싫어 그랬으면 나는 싫어 그럴 수도 있는거 근데 왜냐면.. 애들이.. 얘가 안 차고 난 싫어해서.. 얘가 난 싫어하고 안 나는데? 근데 막 수아님은 뭐야? 야 수아, 수아가야 근데 내가 싫어하는데 난 싫어 어떻게 할까? 마지막 시까지 다 나갔네 대박 아 그래도 결과를 싫어도 되잖아 아 대박 아 이거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 시까지 다 나갔네 아니 맞아 아니 나 진짜.. 그거까지 막.. 그거까지 다 사야 돼 그래.. 그러고.. 네 맞아요 진짜 아 국민.. 아 국민.. 아 국민.. 언니 내가 생각하고서 영성영성 이건 국민이 아니라.. 아 민족이 아니라.. 국민이 없을 거예요 내가 봤어요 네 뭐 오빠 안 봐? 네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몇 개가 되어야 돼? 아니 그럼 몇 개가 되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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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거.. 이거.. 아.. 근데 저번에.. 저번에 4개 틀었어 응 저번에 좀.. 저번에 좀 알아보자 저번에 좀 알아보자 또 나 이번에도.. 아.. 저번에 좀 알아보자 아.. 아.. 시험이 또 다 틀린.. 똑같은.. 아.. 시험 타야지 저번에.. 다노무여 야.. 다노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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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너무 귀엽죠 뭐 하세요? 아.. 나의.. 성과를 따라서 배우는 건가인데 나 좀.. 이게.. 진짜.. 어.. 귀엽다.. 야.. 나 진짜.. 나 인정대로 안 하려고 했지 그래서 어떤 대로 내려가게 된 게 지금? 어..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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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안 맞아 그렇게 잘.. 아.. 아.. 뭐.. 일단 그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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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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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 80? 야 근데 80에 미치집권 몇 명이 있어? 있어 있어 10점.. 아.. 아.. 아니.. 잘 살라 그래 잘 살라 안 좋아? 어..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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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3원.. 4원.. 아.. 뭔가 진짜.. 뭔가 나랑 다.. 어? 어? 아, 뭐였어? 아, 뭐였어? 아, 뭐였어? 아, 뭐였어? 아, 진짜 반갑다. 진짜 반갑다. 진짜 반갑다. 아, 쌍옥이. 너 이거 있냐? 어? 진짜 조상사 처음 출처된 거. 모르는 거 처음이야. 아, 이게 모르는 거 있었지. 근데 항상. 이게 모르는 게 아니야. 아, 그럼 저건 됐지. 아, 이거 아니까 얘 그냥 본인적으로 추론해야 돼. 아, 진짜. 음, 마음에 드는 거는? 어, 막 이렇게 해서 킬 하는 거야? 그거 했다니까. 근데 알겠어? 그냥. 어, 진짜 전감명만 지금 보고만 했어. 이 게임이 진짜 일어난지 얼마 안 됐는데. 어? 1초 한 번 썼어. 진짜. 왜 12시간 왔어? 어. 그런 거. 근데 둘이 되게 썼었다고. 진짜. 둘이한테 얘가 TMI인 것 같아. 12시에 났어. 나 12시에 났어. 아니다. 12시에 났어. 12시에 났어. 12시에 났어. 12시에 났어. 12시에 났어. 그래서 나 이제 오늘 밖으로. 네.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어떡해? 너는 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이렇게 안 돼?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안 돼?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안 돼?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이걸 선택해야 돼. 뭐지? 한 입이 안 돼. 야, 나 물! 아, 너무 매워지죠. 아, 매워지죠? 근데, 잘 안 돼. 왜 나 많이 찢어놨는데, 행스라고. 아, 그거 튀겨. 싫어. 싫어. 빡빡, 빡빡, 빡빡. 아, 그거 잘 먹는데. 언니 다 잘 먹잖아, 언니 수면 100일 안에 야. 이번에는 와하텔 4월에. 아, 나도. 어, 영원, 영원. 영원과. 3점에 딱. 우리 영원과야. 황태학수의 몇 점? 알려줄까? 내가 라스트는 한 7점에서. 왜? 진짜 안 돼? 3분은 가버렸는데. 아, 안 돼. 왜, 왜? 아, 연소는 가버렸는데. 어, 왜? 뭐, 저 왜? 아, 안 돼. 아, 안 돼. 야, 너, 왜? 너, 연화제. 어, 내 거야. 내 거야. 어, 나한테. 너, 몰라. 너, 몰라. 너, 몰라. 내가 내 거지. 내 거야, 내가. 어, 해, 안 돼. 야, 너, 뭔지. 싫어. 내가 뭔지 없어. 내가 뭔지 없어. 내가 뭔지 없어. 내가 뭔지 없어. 아니, 왜냐면. 내가. 내가. 제일. 그러니까 제일. 이제 아까가? 아, 아냐. 이게 동재예요. 제가 동재이라고 해. 뭐가 이래. 동재. 아, 왜. 동재. 왜. 동재예요. 동재예요. 아, 근데 머리. 아, 여기. 아, 여기. 우리 스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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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페인자. 내가 생애가 납작자라고 친절 못한다. 아, 0.1. 아니, 참은색이. 0.1.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어, 어떻게 참은색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 맛있는데. 어, 야, 이렇게 하지. 아, 빨리! 어이! 어, 어? 어, 워낙 참은색이 참 작다. 뭐라고? 얼마나 수상하시던 미신의 흥분수승이 개! 다깝다, 다깝다, 다깝다. 다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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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깝다. 이거 뭐야? 어... 어... 차려 노는대 어... 오... 안 들려 들려 상관 근데 상관의 맛이 없었네 방향? 형? 뭐처럼 날린거예요? 아니요 그럼 근데 킁 사본 거는 이쪽으로 다르는데 이게 이제 이게 중간에서 이 끼가? 아... 어? 어? 뭐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대구야. 이거 어때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내 소리야. 아니 이래. 계속 이쁘다. 계속 이쁘다. 나 이거 문단축 발언이야. 아니 요기잖아. 아 그거 뭐야 마지막. 어? 아니 이거 아니라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랬는데 잘 나와줄게. 아 이랬는데 잘 나와줄게. 이 세은은 내꺼다. 항상 일관적으로 못 보내가 잘 나와줄게. 어? 너무 많아. 안돼. 한 번만 내꺼야. 안 나와. 안 돼. 내꺼야. 여기? 아 이거 색깔 없나? 그거 없어. 우리 색깔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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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유니라 갖고 왔어. 뭐야. 아 유니라 갖고 왔어. 아 알고보니 제이다. 제이. 어. 맞아요. 갑자기. 뭐야. 우리 영어로 가세요. 영어로 가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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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아 저uden게. 나 꿈에서도. 오기지랑 싸우는거 같았어. 나 진짜. 욱찬하게. 아니 나 진짜 안워. 아니 나. 아니 나. 진짜 욱찬하수. 누가 이게 나왔거든. 어디서. 어? 누가 얘기가. 갔어. 이렇게 부르다 봐봐 이렇게 부르다 봐봐 49쪽 본다 49쪽 얘들아 문제는 꼭 풀어봐 너희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개념을 잡았는데 그 개념 잡은 거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 안했는지를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를 꼭 풀어봐 알겠지? 내가 어제 보내준 거 부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고 그래서 또 하나 보내준 거 있거든 그래서 전기세에 해당되는 거 세개야 세텀 그렇지? 세텀이니까 더 필요하면 얘기해 그렇지만 세텀 갖고 하고 그걸 세텀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문제 푸는 유형을 익히는 거에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한다? 교과서로 너희들이 정리를 해야 돼 알겠지? 교과서에 있는 질문들 교과서에 있는 연습문제 이런 거 교과서로 정리한다 알겠지? 연습문제는 확인해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자 40 숫자 본다 숫자 보면 너희들은 숫자는 그냥 1 2 3 4 5 6 7 8 6 이것만 외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 밑에 보니까 더하기 세기 곱하기 있지 그치? 이거 너네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치?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니까 2 더하기 8에게는 어떻게 하면 돼? 2 더하기 8 도스 마스 오초 그 다음에 선 쓰는거지 도스 마스 오초 선 그 다음에 10이니까 여기는 디엘 라고 하면 되는거지 그 다음에 3번 본다 3번 보니까 17 곱하기 4야 그럼 17은 뭐야? 네 씨씨의 때 그치? 이 사기는 볼을 쓰는거지 볼 그 다음에 4는 왓도로 선 그 다음에 9는 어디 몇이라고? 68? 자 68은 뭐야? 세스 마스 오초 그 다음에 5번은 빼기는 뭐야? 메뉴스를 쓰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7번 봐봐 7번 요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나누기야 그치 나누기는 두가지가 다 있지 entre를 쓸 수 있고 볼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이니까 7 손 이것도 기억해라 그렇게 볼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7이니까 7 손 이것도 기억해라 그렇게 볼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간다 그치? 50점으로 넘어갈게 50점으로 넘어가고 여기 먼저 54쪽에 보니까 54쪽 지문도 필요하지? 그치? 빨리 읽고 지나갈게 옆에 사는 집 앞에 서 가 되는거야 자 이게 우리 집이야 그치? 가사는 여성이니까 이걸 써 이게 우리 집이야 에 에 칼의 파리야 파리야 칼의 에 에 다 위치에 있는거지 에스 모이 그란데 무지하게 크구나 감탄문을 썼어 에스 모이 그란데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시 쓰면 게 그란데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게 그란데 일문사 게는 그 다음에 명사, 형동사, 부사 다 쓸 수 있다 이거거든 감탄문의 기념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는 게 그란데 라고 쓸 수 있어 에 그란데 자 그 다음에 C 정말 크다 그랬더니 음 에스 바스탄테 그란데 바스탄테는 상당히 라는 거 그치? 자 바스탄테는 상당히 라는 뜻인데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 쓸 수 있어 형용사보다 여기서는 그란데 를 꾸볐기 때문에 부사로 쓴 거야 에스 바스탄테 그란데 상당히 커 를 꾸볐기 때문에 오래될 때 를 꾸볐기 때문에 집앞에는 이렇게 못 썼어 에스 바스탄테니까 뒤에 엘 정말 잘 썼어 그치? 에스 바스탄테 정원인데 만약에 여기 아이를 썼다면 그럴 땐 어떠신다? 아이콘 하긴이 되는거지 자 그 다음에 cuantos árboles 뭔가 몇 그루 있니 이해가 되겠지 cuantos árboles hay의 존재이니까 아이를 못 썼어 solo hay tres 단체 세그루 pero hay muchas flores 하지만 많은 꽃들이 있어 꽃들이 있단 얘기야 이 아이콘이 거긴 뭐가 있는데 이게 거기는 ungará el chaco가 하나 있고 이 악기 여기에는 una piscina 수영장이 있대 저기는 강아지지 그러면서 에스 alto 한 내용이 흑악한게 아닌게 여기는 뭐야 엘 알길래 인데료가 비슷하니가 되겠지 에스 alto, 엘 알길래 인데료가 비슷하니가 아니 이를 에우로스에 뭐라고 썼어? 알메스 한 얘기는 한 달의 얘기 되겠지 알메스 아까 우리 앞에서 일주일에 그럴 때 우리는 아다세만하게 했었잖아 여기에 기회 가라 또 앞에는 그냥 에스 무이그란데 여기는 강탄문으로 썼어 기회 가라 또 이제 에스 무이가라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도 자 뒤로 넘어간다 자 55쪽에 의문 여기 질문하는 거 대답 필요해? 우선 넘어갈 때 그지 넘어가고 시간이 있으면 봐줄게 그지 자 넘어가서 자 56쪽으로 넘어갑니다 56쪽 자 56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알라베우니언데 베퀴노스 아까는 엘라베우니언 해서 전지사 엔이 왔지 그런 거야 모임에서였는데 이번에는 전지사 뭐 왔어? 아가 왔다는 얘기야 아가 왔다는 얘기는 뭐야 강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알라베우니언 베퀴노스 이웃간에 하는 몰입으로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지사 아가 왔다는 얘기는 자 게오라에스 몇 시입니까? 가 된 거야 게오라에스 몇 시입니까? 다른 편에 뭐 할까? 테스 안에서 가네? 학교에서 게오라에스 하나야? 다른 건 없어? 게오라에스 시간에 대한 거 표혈법 안 했어? 안 했다는 움직임 안 알려주고 했다는 움직임 다시 확인해 줄게 게오라에스 여러 가지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간다 게오라에스 몇 시입니까? 그랬어 그렇지? 몇 시입니다는 반드시 뭐 쓴다? 쏜에서 쓰는 거라 했어 쏘나씨의 메인때 이곳이 20분이니라가 된거지 일단 페드로가 이번에는 아까 위에서의 페드로는 게오라에스야 근데 두 번째 페드로는 뭐야? 아 게오라에스 전지사 아 를 끌고 갔어 아 를 끌고 갔다는 얘기는 몇 시 몇 시에에에 개념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띠에니에 루가르는 여기서는 대체대가 열리다 다른 동사로 쓰면 뭘 쓸 수 있다? 새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는거지 아 게오라에스 쓸 수 있어 아까 아 게오라 디에 를 루가르 나르의 우년데베 스이너스 우리나라에도 이웃끼리 하는 그런 모임이 있지 않나? 그럼 우리가 반상회 여기는 반상회 하고 있는데 그치? 이런거는 아껴라 몇 시에 열리니? 위치되니? 그랬더니 디센께 여기 디센 상징 복수를 쓰는거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특정 인물을 얘기한게 아니야 그치? 사람들이 그러더라 뭐라고? 디에 루가르 알라스 오초 에스 알라스 오초 가 된거야 여덟시에 열린다 여덟시에 개체된다고 하더라 엔턴세스 그러면 에네모스 프리사 프리사는 명사야 그래서 바쁨을 갖고 있니? 가 돼 우리는 그럼 우리 바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쁨을 갖고 있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리사는 여성 단수야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시, 라, 네네모스 우리들은 나는 프리사를 얘기하지 바쁨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직접 목적격 대명사로 받은거야 나는 그랬더니 너바모스 온다시? 그랬어 우리 택시 탈까? 그랬어 tomos un다시 그랬더니 vale de acuerdo vale de acuerdo 사실 똑같은 말이야 오초의 얘기에 있냐면 좋아 no tardamos tanto en taxi tardar 시간이 걸리다 라는 얘기거든 tanto 아까 왜 그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 porque hablas tan baja 그랬지 땅 원래 tan이 기본올때면 tanto 라고 생각합니다 tanto 이제 tanto인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부사가 오면 물론 다 tan maha 라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또는 없어 이거 tan을 썼거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사가 그대로 썼어 no tardamos tanto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아 en taxi 택시로 하는 얘기 택시 타고 하면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 이렇게 되면 menos mal 표현부터 기억했지 menos mal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menos mal 뭐가 que ya가 다행이다 que ya는 aquí 여기에는 hay muchos taxis 택시가 많아 어떤 택시? libres 빈 택시가 많네 언젠 a estas horas 여기 a가 있다는 얘기는 이 시간 e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언젠가는 이 문형을 고대로 쓰는 단자평이 나오고 있어 쓰기 그렇지? menos mal que aquí hay muchos taxis libres a estas horas 문형가에서 기억하고 있다 전치사라든가 menos mal 표현법이 들어가는 거 같이 기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리로 넘어가서 자 목적격 대명사 59점으로 가니까 목적격 대명사 있거든 자 목적격 대명사 잠깐 보기 전에 대피르 아블라르 비교를 보면 대피르는 뭐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그지? 아블라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아블라르는 언어가 발표가 씁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읽어보고 한다 이 셰플의 대피르 아블라르다 난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거야 자 우선 목적격 대명사 보고 가자 목적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는 얘들아 직목과 간목이 있잖아 그지? 직목 간목이 있어 어? 나를 네 나에게 너를 내게 내게 넣어 내게 2 1 2 1 2 2 2 얘는 직전목적어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은 간접목적어 이쪽이 직전목적어는 을, 늪이 되는 거잖아요. 뭐뭐 을, 뭐뭐 를. 간접 목적어는 뭐뭐 에게. 뭐뭐 한테가 돼. 그런데 사람이 갈 때는 스패는 항상 저기서 뭐 있었어? 아 를 썼던 이. 그치? 나를 이러면 아 미. 너를 아 띠. 후한을 아. 후한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떻게 써? 아 미. 그치? 너에게 아 띠. 후한에게. 아 후한이 된다. 그치? 많은 친구들이 아 그럼 빠라 하고 빠라 하고 아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러는데 목적으로 쓸 때는 목적으로 쓸 때는 절대 빠라를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목적으로 쓸 때는 뭐를 쓴다? 아 를 써. 누구누구 을, 누구누구 에게. 아 를 써. 빠라는 의하여야의 개념이라고. 대상의 개념. 그치? 이 편지 너를 위한 거야. 하는 얘기는 이 편지는 너에게 온 거야. 한국말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 너에게. 그러니까 아 에게니까 이거 알을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는 빠라야. 아는 어떤 데 쓴다? 반모, 직목의 개념으로 쓸 때 알을 쓰는 거야. 그치? 목적격 대명사 너네들 이제 이거는 다 이해했잖아. 그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 위치. 그치? 목적격 대명사는 어디에다 써야 돼?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우선 동사가 변형됐을 땐 어디에다 쓴다? 앞에 쓰는 거야. 그치? 동사가 변형됐을 땐 앞에. 동사 원형이 올 땐 어디에다 쓴다? 뒤에.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동사가 변형됐을 땐 다른 게 쓸 수는 없어. 무조건 동사 앞에 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잡지책을 삽니다. 그래서 잡지책을 얘는 목적어인데 왜 동사 뒤에 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지금 내가 얘기하면 동사 앞에 쓴다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야? 대명사를 썼을 경우. 이거는 그냥 목적으로 쓴 거야. 나는 잡지책을 삽니다. 목적으로 쓴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잡지책을 얘는 뭘로 바꿀 거야? 나로 바꿀 거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뭐가 된 거야? 라 레게스다를 대신해 주는 목적격 대명사로 바꿨거든. 대명사로 바꾸면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될까? 동사. 앞에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고프로 라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대명사로 바퀴 때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될까? 앞으로 바퀴는 쓸 수 없는 거야. 라, 공, 그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목적격 대명사는 반드시 동사 앞에 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묻은 친구가 안 꺼져. 그치? 얘는 대명사가 아니야. 앞에 쓰라는 얘기는 이렇게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목적격 대명사는 순서가 있어. 어떻게? 이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온 거야. 이제 반목 직목이 순으로 와. 이렇게 썼거든? 고프로 슬로스 리버스 아프간 썼어. 그러면 우리들은 책들의 호환액이 어떻게 된 거야? 사줍니다. 얘기는 뭐 썼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는 다 그냥 그대로 썼잖아.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이렇게 썼어.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 문장이거든.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간접목적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써도 안 써도 상관없는데 반복해서는 안 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아프간은 간접목적어 뭐가 있어? 내가 있잖아. 그치? 얘는 목적격 대명사니까 반드시 어디에 쓸 수 있다? 앞에 밖에 못 쓴다는 얘기야. 기억 앞에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그치? 이 문장 또 이 문장 또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 됐어? 그치?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그러면 이제 목적격 대명사로 바꿔볼 거야. 목적격 대명사로. 그러면 얘는 직목이니까 뭘 바꿀 거야? 로스로 맞았어. 그치? 간목이니까 뭐를 바꿔? 로 바꿨어. 그치? 간목과 직목은 항상 아까 순서는 어떻게 됐다? 간직이라고 했거든. 동사가 변형된 동사니까 목적은 어디로 온다? 앞으로 와야 돼. 그래서 간접목적어? 로스. 직접목적어? 로스. 컴프라모스로 썼거든. 그런데 간목과 직목이 3인칭끼리 같이 올 때. 그치? 같이 올 때는 간목의 형태는 뭘로 바꾼다고 했더라? 셀로 바꾼다고 했지. 그치? 셀. 여기는 안 바꾼 이유는 뭐야? 간목과 직목이 같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기는 간목과 직목이 대명사로 같이 왔기 때문에 셀로 스폰그라모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아! 여운이 그리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얘는 뭐야? 누가가 아니고 그렇지. 전체 다 아가 같다는 얘기 둘 중에 하나야. 누구를 누구에게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만약에 누가가 되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그냥 희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희행. 이렇게 아가 같다는 얘기는 목적으로 쓰였어. 그런데 동사에 따라서 누구를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어는 뭐야? 맞으니까 너란 얘기야. 그렇지? 너는 누구에게 이 책들을 사줄보니 라고 썼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책들을 아까 우리 뭘로 바꿔? los로 바꿨어. 그렇지? 나 황하게 사줄거야 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estos libros는 이미 앞에서 나온 거니까 los. 각각 쓸 수 있다는 얘기야. los voy a comprar. 여기는 앞에는 뭐야? 물어보는 거니까 같이 써줘야 되겠지. 누구에게 사줄거야? ah, one.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간접 목적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써? 반복해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아 황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여기 쓸 수 있겠지. 다시 쓰면 le, los, vol, a, ombra, a, plan 이라고 쓸 수 있는데. 간목과 진목이 3인칭끼리 같이 올 때는 le 쓴다라고 써? 안 쓰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쓴가? 얘는 selos. selos.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목적극의 반복형이 있었잖아. 그렇지? 목적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었지. 목적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그런 경우는 간목이든지 진목이든지 다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간목에 해당되고 진목이 해당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간목도 진목도 다 해당돼. 그렇지? 그 경우는 어떤 내용을 했더라? a mi, a ti, a él, a ella, a usted, a nosotros. 그 다음에 a vosotros. 그 다음에 a ellos, ellas, ustedes. 얘네들이 목적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목적격된 농사를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아프만이 아니고 voy a comprar voy a comprar estos libros 아 내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그렇지? 누구한테 사줄 거에요? 당신에게 사줄 거에요?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a usted이 왔다는 얘기는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책립문장이 된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뭐에 해당돼? 여기에 나온 애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 나온 애들로 해당되어 반드시 뭐하라고? 목적어를 다시 한 번 더 써줘야 되지. 그렇지? 아우스테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아우스테스는 뭐야? 간목이야? 직목이야? 간목 그러면 어떤 걸 써줘야 돼? le 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le voy a comprar estos libros a usted 시라고 써야 이 문장은 뭐야? 만든 문장이 됐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이해했어? 내 말 이해 됐니? 중국어야? 얘들아 난 너희들이 좋아하라고 쓰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난 너희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깨로 깍 오스어들었어. 난 너희들을 좋아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틀린단 얘기야. 나는 너희들 을 얘가 목적어잖아. 그렇지? 이 목적어는 여기에 있던 애들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를 다시 쓰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 보수어들었으면 여기서 징목이야? 반목이야? 징목 징목 대명사는 뭐가 있어?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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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던지 아니면 아무소드로써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두 가지의 의향. 하나는 뭐야? 얘네들이 왔을 때 반드시 한 번을 써주는 경우.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있더라? 도취됐을 때. 간목이든지 직목이든지 도취됐을 땐 반드시 목적으로 써주는 거야. 도취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거에서 이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를 내가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앞으로 끌고 갈 거야. 기본 스페인어의 문용은 기어, 도사,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한다? 직접 목적으로 어디로 끌고 갈까? 맨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los, libros. 우선 그대로 쓸 거야. 여기 쓰인 그대로. los libros, le, oi, a, ombra, a, ospe.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그치? 목적어가 어디로 갔어? 앞으로 오면 반드시 얘를 뭘 쓰라니까? 목적어 대명사를 다시 한 번 써주라 그랬거든. 자, los libros. 내 목적어 대명사는 뭐야? los. 순서는 어떻게 쓰라 그랬어? 반지. 그치? 간목이 있으니까 진공을 여기다 써야 되겠지? los. 써야 돼. 그럼 le los 쓴다고 그랬어? 안 쓴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 le는 뭘로 가본다? 그치? sel은 없는 거지. los libros, sel. los voyacom. 그럼 쓰실 거야. 그래? 됐어?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 그치? 꼭 반드시 써줘. 여기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왔지? 간접 목적어도 앞으로 올 수 있어. 그치? 자, 아웃 스테스에 내가 앞으로 끌고 왔어. 자,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le는 3량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치? 자,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쓴다? 아, los ste. 자, 앞으로 끌고 왔어. 그냥 쓸 거야, 우선. 자, 여기에 le, moi, a, kompras. 이렇게 했었거든? 얘가 앞으로 와 있으니까 얘는 뭐야? 반드시 필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했어? 이해됐어?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인데 2층 대놓고 하나 싹 가보고 올 거야. 그치? 자 보이아 컴프라 에스니우 아마리아 그랬어 그치? 나는 이 책을 마리아에게 사준거야 그랬거든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려요 왜? 다시 써줘야돼? 다시 쓸 필요 없는거지 얘는 뭐야? 오유명사잖아 다시 써주는건 뭐라 했어? 아미아띠아에이아에 이런거가 될 때 얘는 뭐야? 오유명사니까 안써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뇌를 이렇게 썼어 그럼 이 문장은 틀려? 아니란 얘기야 그치? 관전목적은 반복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무슨말인지 알겠어? 그치? 얘는 이 문장은 써도 안되어 상관없어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 마리아들 안쓰고 아 A야를 썼어 그럼 여기에 뇌는 어디한다?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목적형 대명사 이해됐어 한번 보자 한번 보면서 봤잖아 그치? 왜 끈끈알아 왜 끈끈알아 자 보자 여기 책에 나와있는거는 지금 너무 신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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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앞으로 와봐 아우 추운데 앉으시고 그래 왜냐면 여기를 끓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무 더워 아 저거 빨리 이면 앞으로 와봐 어 아 물 받은거야 갑자기 안 춥아 어 이거 안춥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책 봐봐 책에 있는거 너무 심플하게 돼있어가지고 그치? 자 여기 둘이 뭐 간단한데 여기서 보는거 59쪽에서 기억해야 될거 직접 목적격 대명사에서 밑으로 보면 참고있지 그치? 참고해보니까 3인칭 남성 단복수의 경우 사람을 지칭할 때 사물은 아니다 얘들아 사람만 되는거야 지칭할때는 자 직접 목적을 로는 뭐로 바꿨다? 레 그치? 직접 목적을 로 쓰는 레스로만 쓸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금방 하고와서 59쪽 분당 자 대시루와 아브라 동사를 비교해서 이오시엔프레 딕올라베르라 아트 써나 항상 진실을 말해요 그치? 목적격 대명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요 요 요 요 라디고 그치? siempre 라디고가 되는거야 그치? siempre 라디고 요 siempre 라디고 그치? 나 항상 진실을 말해요 그치? 디엔에 뭉초 디네에로 돈이 많다고 늘 말씀하신다가 되는거고 고스텔 아브라 에스파뇨 무이비에 당신은 스페인을 아주 잘 입니다 이 문장에서 에스파뇨은 목적격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못써? 자 이 문장에서 에스파뇨은 목적격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스페인어를 말하는 거잖아 아브라 동사는 목적어를 다른 땐 안하는데 언어일 때 가져간다 했잖아 그치? 다시 쓰면 어떻게 써? 로 아 라모이게 이렇게 하는거야 그치? 목적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60쪽에 보면 연습문제 있잖아 이 연습문제 지난말에 다시 다 풀어봤는데 네 맞아요 지금 풀어볼 필요 있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 근데 니네는 다시 한번 꼭 해놔라 알겠어 자 연습문제 2번 그치? 연습문제 2번도 첫번째 건 뭐 들어가? 바브라 두 번째 거? 바브라 세 번째 거? 여기는 대실라 왜 대실라가? 로 목적어가 있잖아 직접 목적어가 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다 대실라 자 4번은 벌써 바브라 여기는 너희들은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de muestros amigos 너희들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hablar 가 되는 거야 그치? hablar bien de muestros amigos 가 되는 거야 muestros amigos 저 품질격으로 바꿔서 어떻게 써? amigos muestros muestros 안 돼 그치? 품질격은 반드시 뭘 써야 돼? 관사를 써야 돼 los amigos muestros 반드시 안 쓰면 안 된다 그치? de los amigos muestros 그치? 왜냐면 amigos muestros 여기 그렇게 쓸 수 있어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말을 좋게 한다 라고 쓸 수 있거든 그치? 그 친구들을 그러면 어떻게 써? 네 그 친구 그 아 아 그 그 이 그 자가 뭐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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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은 항상 너희들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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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구스 muestros 할 수 있다 에스소스 남이구스 muestros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보니까 에스다르 동사와 아이 동사 에스다르 동사와 아이 동사는 똑같이 있다 야 그치? 근데 아이는 뭐야?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있다 에스다르는 위치에 있다 그것도 장소에 있다 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 장소에 개념 그치? 그 다음에 에스다르 동사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라는 거 기억하는 거지 여기 예문도 읽어봐라 예문도 그치? 그 다음에 아이 동사 여기 동사도 크게 도착한 건 없는 거 같아 연습을 때 꼭 풀어봐 아이 동사랑 그치? 그 다음에 의문사 아까 얘기해 줬지? 두 번째 거 보다 꾸알 안 봅니다 꾸알에 보니까 첫 번째 거 이 책들 중에 어느 거 어떻게 써? 여기서 꾸알 대 에스도스 리브로스 에스두요 이랬다니까 이 책들 중에 어느 것이 에스두요 이끄니 여기에서 뚜요는 고어로 쓰였다니까 그래서 단사 안 써도 상관없는 거야 자 여기에 만약에 꾸알 대신에 뭐가 갈 수 있어? 꾸알 레스를 쓸 수 있다니까 이 책들 중에 꾸알 레스 어떤 것들이 라고 썼으면 동사 기회를 뭐 써야 돼? 쏜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제 동사가 단세냐 공부드냐에 따라서 꾸알이 될 수도 있고 꾸알 레스 라는 뜻이 있겠지 이게 됐어? 이제 동사를 잘 살펴볼까 꾸알 레스 어떤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이니 라는 얘기야 이제 꾸알 레스 여기에 키엔 쓸 수 없다 여기에다가 야 너네 부모님들 어떤 분이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니네 부모냐 그랬을 때 키엔 쓸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뭘 쓰는 거야? 구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분이 너희 부모님이냐 얘기하면 구알 레스 하십니까 구알은 사람의 사문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른 거 복잡한 거 없고 4번 거 봐 4번 4번에 보니까 구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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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ィ니로 디네스 도도 두 번 말 다이썧 다이썧 자 봄이 테크 보니까 구안따스 라고 썼다는 얘기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구안따스 단어 뭐 쓰는 게 인반적이야 구안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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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할 때 그렇게 쓴다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 어떻게 물어봐 de que cololo 그냥 que cololo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 64쪽에 의문사 잘 보도록 한다 알겠어? de que cololo 그 다음에 quanto vale 그지? cuanto vale 얼마입니까? valen cuesta valen cuesta 뒤에 나오는 주어에서 바뀐다 뒤에 주어가 없으면 valen cuesta 아니시면 valen cuesta 그지? 아까 se 르동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물어볼 땐 항상 뭐야? 주었다 깨어놔도? cuánto es ya? cuánto son 이란 말을 안 써? 물어볼 때 대답을 얘기할 때 항상 son이 되는 거야 이런 맘대로 다 son 그 다음으로 가니까 68쪽입니다 여기는 en un restaurante hip-tang eso가 된거지 por favor tiene una mesa libre 이것도 해당되는거지? tiene una mesa libre 그지? 비인 자석이 있으니까 그지? 비인 자석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si la mesa del limco limco는 코너를 얘기하는거야 그지? 구석에 있는 mesa가 esta libre 비어있습니다 gracias nos puede traer la carta por favor nos 우리들에게 la carta 여기는 la carta 는 판지가 아니고 el menú 메뉴판 메뉴판 자 우리들에게 메뉴판 좀 tr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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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보다 갖다 주시겠습니까 por favor 썼거든요 그랬더니 aquí la tienen 그랬거든 여기에 나는 뭘 가리키는 거야 la carta 내가 가리키는 거야 la carta aquí la tienen 할 때 나는 la carta 만약에 내가 carta 대신에 메뉴를 썼어 el menú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 aquí la tienen 를 써야 돼 그 다음에 동사에 tienen을 쓴 이유는 여기 손님이 누구야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한 명이면 뭐라고 쓴다 tienen 하고 단수를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tienen을 썼다는 얘기는 손님이 여러 명이 되는 거야 que tienen ustedes 손님이 지금 tienen ustedes que tienen ustedes 이게 당신들 우츠들 que tienen ustedes 뭘 드시고 싶은가요 그랬더니 항상 맨 처음은 요 할 때가 항상 거기서 보신다 del del primero del primero una salada mix salada 혼합되어 있는 걸 먹고 싶고 del segundo 두 번째는요 보통 두 번째로 먹는 게 메인이시가 되겠어 두 번째는 그래서 뭘 먹겠어요 하지 않고 que voy a comer 이렇게 썼어 뭘 먹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que voy a comer 그러면 뭘 먹을까 me aconseja usted me 나에게 usted 당신이 aconsejar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지 que aconsejar me aconseja usted 여기 aconsejar 동사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recomenda 동사할 수 있어 그지 recomenda 그래서 me recomenda usted 이렇게 쓸 수 있어 me recomenda usted 그래서 그랬더니 cabalera가 le aconsejo una paella le 당신에게 paella le aconsejo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es especialidad de la 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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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인데 여기서 말하는 casa 그냥 우리가 읽는 casa의 개념이 아니고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당의 especialidad 이 식당의 특별 메뉴입니다 이 식당의 특별 메뉴입니다 자 buena idea 좋은 생각이 돼요 entonces 그러면 de segundo 두 번째 번은 하는 얘기는 메인디션은 una pa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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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 mi 일단은 얘기야 여기는 a me 쓰지 않고 있어서 para mi 나를 위해서는 하는 얘기는 한국말로 저는요 의 개념으로 쓴 거야 para mi de primero 첫 번째 거는 una sopa de verdona 야채 수프를 먹게 돼 de segundo 두 번째는 una paella también 앞이 아니라 똑같이 먹는 거야 paella 두 번째는 저도 역시 paella 요 자 이 덕후 보세요 후식은요 que quieren ustedes 뭘 원하십니까 썼거든 que quieren 또 que quieren 또 후식은 뭘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요구르트 프레사 과일 요구르트 por favor 그 다음에 보니까 요기로 fruta del tiempo fruta del tiempo fruta del tiempo 는 제철 과일을 얘기한 거지 저는 제철 과일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앞에는 전부 다 뭐야 de postre de primero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뭘 썼어 para mi 여기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para mi 이렇게 썼답니다 이제 마실 건요 라고 썼어 para mi quede santo ma 뭘 드실래요 quede santo ma 하든지 아니요 quede santo ma bebe 도하르 대신에 bebe 앞에는 다 quede 동사 썼는데 여기는 지금 de se a 동사 썼답니다 queremos vino de la casa 여기에 la casa 마찬가지로 어떻게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 주들에게 쓰는 포도주어를 원합니다 라는 거지 이해 됐어 여기도 여기도 일단 첫 번째 거 보니까 que mesa esta libre 어떤 좌석이 비어있느냐 어떤 좌석이 비어있느냐 어떤 좌석이 비어있느냐 la mesa del limón esta libre가 되는 거지 리그레 반대는 뭐야 opbaba op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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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 보니까 quede apbam op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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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겔 그지? 자 그러면 간접 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어떻게 된다? 레 아 권세하 아 미겔 오나 바이아 할 수 있고 아니면 간접 목적으로 다시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그냥 쓸 수 있지 아 권세하 아 미겔 하든지 아니면 미겔 반복되잖아 그지? 반복되는 명사는 어떻게 써? 반복되는 건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냥 레 아 권세하 오나 바이아 할 수 있지 이해됐어? 말 빨리 하고 있는데 상관없지? 그지? 그 다음에 que toma tereza de primero 그지? 뭘 먹냐 그랬거든 야채수프 먹는데 그럼 뭐라 그래? toma buena sopa de verdad 할 수 있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0쪽에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tres chicos están charlando 자 están charlando 이거는 현재 진영에 왔었으니까 너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지? 밑으로 간다 세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세 명이 한 명이 지금 여러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지? 이름이 뭡니까? se llaman 이랬지? 그랬더니 soy ana 나는 안 하고 esta에 승리하니까? 얘는? 근데 여자이니까 esta를 썼다는 얘기야 얘는 내 친구 veronica예요 그랬더니 son de española 라고 썼어 그지? 두 명이 여자니까 얘는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on españolas 라고 쓰시기 했지? son españolas? 그랬더니 no 아니요 somos 어떻게 colombianas? 우리 colombian 사람이에요 넘데 viven ustedes? 당신들은 어디에 살아요? 그랬더니 vivimos en madre 마디에 살아요 마디 es muy grande no 했어 마디 정말 크죠? 그런 첨가 됩니다 너희들이 맨날 terreno 나와요 real 이런 말이 많이 나올대 real 틀린 말이야 스페인어로는 여기서 real이 아니고 no 한단지 no 한단지 아니면 erda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베로니카가 한 발 기억하도록 한다 여기 지문에서 너희들이 여기 지문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베로니카의 말밖에 없어 자 보니까 claro 하는 얘기는 물론이죠 가 되는 거야 그렇지 물론이죠 자 claro 물론이죠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도 다 했니? 안 했어? 그냥 넘어갔어? claro 하나로 가는 거야 물론이죠 그러면서 viene unos tres miliones de andantes 여기서 unos는 대략의 비명이야 숫자 앞에서 쓰면서 대략 아니 딴테스는 주민인데 삼백만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 써서 그래서 미요네스 방지 못 쓴다 전체사 대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미요네 명사를 끌고 갈 땐 저기서 대를 끌고 간다 그랬지 여기 두 문어 기억한다 unos tres miliones de andantes además 하는 얘기는 게다가 게다가 hay mucho trafico 교통체증도 심해 y 그리고 la gente 사람들은 자 la gente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뭘 취급한다 그랬어? 단수 취급한다 그랬거든 그치? la gente conduce muy depresa 사람들은 무지하게 어떻게 운전을 빨리 해요 en las carreteras 도로에서 시냠바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se canta madre 마드레드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마드레드를 정말 좋아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en canta 르는 구스다르 무초에게 있는냐 그래서 en canta 를 저렇게 무초를 끌고 가잖아 no se canta mucio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 안 써 이해됐지? 여기 다 이해된 거지? 궁금한 거 있어? 자 없으면 넘어간다 73쪽으로 73쪽으로 넘어간다 73쪽으로 73쪽으로 전직격 인칭 대명사 전직격 대명사 지난번엔 내가 6개 적어줬지 그치? 전직사 다음에는 미, 띠가 나오는데 어쩔 땐 안될냐 인드레 뭐 사이에 아니면 뺀다겠지? menos 그 다음에 제외시켜 get the betto 그치? 그 다음에 베스는 어떻게 해? 포함시킨다겠지? incluso 그 다음에 어떻게 해? segundus 이렇게 다섯 개는 반드시 주격 인칭되면서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아스타는 주격 인칭되면서도 쓰고 그냥 쓸 수 있다 거류의 개념일 때 시간의 개념일 때 니이띠 그러지 않을 때는 전직기 주격 인칭되면서 여기 있는 지문 기억해라 여기 있지? 지문 기억해 그 다음에 구스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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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는 역구조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치? 구스다르는 역구조에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구스다르 동사 단지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뭐야? 간접 목적이야 메구스다 레구스다 그치? 레구스다 노즈구스다 오즈구스다 구스다르 동사 앞에 반드시 간접목적어가 있어야지. 간접목적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뭐야? 틀린 문장이야. 아미 구수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 이해했어? 아미는 없어도 되지만 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됐니? 그 다음에 나는 꽃을 좋아해요. 한국말은 이러지만 스페인은 어떻게 쓴다 했어? 꽃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라 그랬지. 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쓰라 그랬어. 이해 됐어? 구수다. 동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동사 원형이 주어로 올 때는 반드시 뭐를 쓴다? 단수로 쓰라 그랬어. 그치? 동사 원형이 아무리 여러 개가 와 있어도 동사는 뭐를 쓴다? 좋아오면 단수로 써. 그치? 내구수다. 도루밀. 이깐다. 나는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 두 가지지만 뭐를 쓴다? 단수로 쓰라 그랬어. 그치? 거기에 보니까 내구수다의 레이스 월. 나는 야구를 좋아해. 그치? 그 다음에 내구수다. 로스아니말레스 월 동물 귀를 좋아하미 그랬거든. 로스아니말레스가 왔으니까 내구수다. 너희들은 수영하는 거 좋아해. 수영하는 것이 나다르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준 이가 되는 거지. 여기는 나다르다. 오스구수다. 나다르다. 이해됐어? 고수다. 고수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또 맞아. 아니 나는 싫어해. 하는 게 없다고 했지. 그치? 잠깐만 보고 가자. 나는 수영하는 거 좋아해. 그랬어. 그치? 앞사람이 좋아한다 그랬어. 나도 좋아해. 그럼 어떻게 했었더라? 라미딴게스 월, 아미딴게스.owana 이렇게 시작하면 이런 것 같아. 오케이. 시작. 앞사람이 좋아한다는 긍정 fines에 대한 긍정은 뭐야? 아미딴게이스트. 앞사람이 좋아한다는 긍정 rin에 대한 긍정은 뭐야? 아미딴게일à. 앞사람이 좋아한다는 뜻지 나는 싫어. 그럼 뭐라고? 아미노. 아미노르. 그렇지. 그럼 뭐 라고 했어? 노네 무스라 나는 수영하기 싫어 그랬거든 내가 싫다 했더니 얘가 나도 싫어 했어 그럼 어땠어? 그치? 아미 그럴 땐 땀비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미 땀포포가 됐어 그랬더니 니네는 다 싫어? 난 좋아 그럼 어땠어? 미시 아미 시가 된다 차이점 이해됐어? 그치? 상대방이 긍정으로 얘기했을 때 나무같이 동조할 때는 아미 땀기에 그치? 그러면 앞사람의 말도 상관없이 내가 싫으면 아미노 그치? 부정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미 땀포포 거기에 나는 좋으면 아미 시가 된다 너는 이라고 부를 땐 어떻게 해봐? 너는 이 아끼가 돼 그치? 아끼가 돼야 되지 절대 윗뚱은 안 된다 그랬어 그치? 이게 다 된거지? 그치? 그치? 74쪽 장악하는거 같아 74쪽 74쪽 용법상에 주의할 점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되는거는 항상 어떻게 한다? 간정복적적 대명사와 함께 쓴다 그치? 여기서 아, 엘레나와 아나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아, 엘레나, 야, 나, 레, 쑤스, 땀 이렇게 해서 상관없다는 얘기야 위치변경이 가능해 그 다음에 보니까 아띠 땐가 딱 가미날 아솔라 이렇게 해서 그치? 여기 아띠도 어떻게? 뒤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띠 써도 되고 너는 아솔라 혼자서 걷는 거를 좋아한다 알겠지? 이해 됐지?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연습문제 1, 2번이 있는 거 꼭 다 확인해 봐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목적적 대명사 쓰는 거 두 번째 거는 구시타를 쓰는 거 반드시 써 봐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숫자 숫자를 널리를 다 외우면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거 4번으로 내려가 봐 4번 자, 미는 뭐야? 성수변화가 없고 미온은 수만 변한다 그치? 미온이 수만 변한다는 건 뭐야? 200만 그러면 어떻게 돼? 더스 미온에스가 되는 거야 그치? 더스 미온에스 다른 거는 변형되는 거 없다 그치? 예를 들어서 메인티 우 나스 이런 거 없다 뒤에 여성 명사 복수가 왔다 그래서 메인티 우 나스 치이크 가스 이런 거 숫자가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밀 책이 천 권이야 그러면 어떻게 써? 그냥 밀리브로스야 그런데 밀레스를 썼다는 얘기는 수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밀레스 대 밀브로스 이게 수천 권의 책이야 그렇게 써 그렇게 써 한 번 그치? 이제 다른 건 수백만 좀 썼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하면 훨씬 더 쉬운데 안 하니까 흐름이 없어서 헷갈릴 수 있거든 그치? 자, 100이 뭐였더라 100 10 그치? 100에서 하나가 넘어오면 1 얘는 형태 변형이 있다 될 수 없다 했어? 없어 얘는 형태 변형이 없어 tienta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두 번 얘기했어? 얘네는 두 번 딱 깨는 건 tient 딱 tiento야 그치? 자, 그런데 tiento가 형태가 변형하는 거는 어떤 게 뭐냐? fientos de 명사 하는 얘기는 수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fientos de libros 그러면 수백 권의 책이야 그치? 자, mil 형태 변형이 없다고 했거든 그런데 얘도 miles de 명사 그러면 수천 권의 책이야 그치? 자, million 또 마찬가지죠 milliones de libros 그러면 수백만 권의 책 이라고 쓸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 75쪽에 수는 그치? 사과자 공은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어 그치? 수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76쪽에 넘어간다 76쪽에 넘어가면 이건 그냥 동사에 대한 거거든 동사 그래서 여기는 깨레르 동사 승법 그치? 깨레르 승법 그 다음에 꼬델 동사 꼬델은 뭐뭇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뭐뭇 해도 됩니다 그치? 뭐뭇 할 수 있다 뭐뭇을 해도 됩니다 반드시 문형은 반드시 묵어봐라 되겠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82쪽이네 82쪽 동문형입니다 82쪽 본문도 봤지? 맞습니다 qu'il es venir alfine conmigo este tavalo qu'il es venir 하는 얘기는 올레 개념이 아니고 갈레 개념 alfine 극장의 갈레 누구랑 conmigo 언제 este savalo 이번주 토요일에 나랑 같이 갈래 로시엔더 이딴이 뭐야 여깐단 얘기 미안한데 es que 여기에 es que는 큰 의미 없이 쓰면 됩니다 그치? 문장의 말을 시작할 때 쓰는데 때때로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알려주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미안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no tengo tiempo 난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no tengo tiempo 시간이 없다 es sería 그날 그날 tengo que preparar un examen 나는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entonces 그러면 que haces normalmente los fines de semana 그러면 그러면 normalmente 평상시에 normalmente 평상시에 los fines de semana 주말마다 이제 복수를 썼다는 얘기는 주말마다 que haces 뭐하냐 그랬더니 descanso 휴식을 취해 descanso 공사가 휴식을 취할 때 신 하는 얘기는 without의 개념이야 공화하지 않고 자 얘는 정치사니까 그 다음에 뭘 썼어 공사 원형으로 썼다는 얘기야 신 내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desde el lunes a 대신에 hasta viernes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월요일부터 분명까지 siempre esto 항상 피곤해 있거든 porque 왜 그랬더니 todos los días 매일같이 재기동사 나왔네 그래서 me levanto alla seis della mañana 여기에 della mañana가 온 거는 정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가 왔다는 얘기지 매일같이 나는 아침 6시에 me levanto 일어나 me la vola cara 나는 세수를 하고 재기동사에서 절대 따라가지 안 나 따라가면 안 나 이게 뭐랄까 소임동사 그래서 여기에 me la vola cara 이 문장은 뭐야 틀리고 쓸려 me la vola cara 멜라보 mi cara me la vola cara 세수를 해 luego 그런 다음에 desayuno mu cha prisa prisa는 서두름 이라고 했거든 명사라고 했지 여성이었거든 그래서 mu cha prisa 많은 서두름을 가지고 아침을 먹어 그러니까 뭐야 빨리 아침을 먹어 saigo de mi casa 집에서 출발하는 몇시에 alas siete 일곱시에 출발해 예고 alas escuela 학교에 도착하는 거야 어디어디 에 그러면 우리는 정치사 기본적으로 n을 생각하는데 예가를 못쓴다 아 를 쓴다고 했어 그지 학교에 몇시에 도착해 alas siete y media 일곱시 반에 도착해 las clases empiezan 수업을 시작하는데 몇시에 a las ocho 여덟시에 시작해서 terminan 끝하는데 몇시에 a las tres de la tarde 오후 세시에 끝나 regreso a casa regreso a casa regreso a casa regreso a casa volvelo a casa 집으로 돌아옵니다 몇시에 a las tres y media 3시 반에 beducho 샤워하고 los deberes 숙제를 합니다 언제까지 hasta las seis 여섯시까지 이제 여기에 a를 쓰면 안되는거야 a는 몇시 몇시 a가 되는거고 hasta는 까지의 개념입니까 그 다음에 저녁을 먹어요 가족과 함께 y después 그런 나로 me estudio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해 después de limpiarme los dientes limpiarse los dientes 치카치카 하는건데 누가 하는거야 내가 하는거잖아 그지 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거지만 내가 하는거니깐 여기로만 보겠습니다 limpiarme 를 써야되지 limpiarse 많이 써야되서 자 이를 닦은 다음에 me a puesto 나는 잠자리에 듭니다 몇시에 11시 밤 11시에 즉 게 바로 간다 감타분도 쓴거야 오 세상에 어머니나 이제 이해 안되는 파티 있어 선생님 방금전에 그 정치사 다음에 그 정사를 원형해서 세 써야된다고 했는데 매쓰는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매를 쓴 이유는 뭐야 누가 이를 닦는거야 내가 닦는거잖아 그치 내가 닦는거니깐 여기 매는 뭐야 구호에 맞춰야된다 그치 그렇죠 limpiarme 만약에 너희들은 이를 닦은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 그치 자 너희들은 이를 닦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써 despues de limpiar 누가 내야돼 세 세를 아니고 너희들이니까 네 세를 아니고 너희들이 닦은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거 그 다음에 어떻게 써 너희들이 잠자리에 드는거니깐 그렇게 써 오스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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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해됐어 지금 책에는 내가 이를 닦은 다음에 내가 잠자리에 드는거니깐 그치 그 다음에 오스타바 오스타바 그치 근데 인증을 바꿔서 너희들이 이를 닦은 다음에 그럼 너희들이니까 오스타바 그치 잠자리에 너희들이 오스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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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 제기동사 제기동사는 제기동사는 반드시 자 제기동사야 그치 얘는 제기동사인데 제기동사에 얘는 내가 뭐라고 써 제기사 제기사 역할은 뭐다 목적이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그래서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치 이해됐어 그치 이를 닦은건데 여기 누구에게서 닦은거야 나에게서 너에게서 너희들에게서 내 역할은 여기서 뭐가 된다 반복의 역할입니다 그치 그래서 다시 쓰면 내 이해됐어 나는 이를 닦은거지 그치 그렇지만 잘 알겠어 나는 내 딸의 이를 닦아줍니다 라고 쓰고 싶어 나는 내 딸의 이를 닦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까 리큐요 나는 닦아주는건데 누구를 이해됐어 이해됐어 누구에게서 대가 아니고 이럴 때가 없을까 그러면 아 됐어 내가 지금 여기 뭐라 했어 얘는 간접혁적이에요 간접혁적이잖아 그치 그니까 리큐요 이해됐어 누구에게 아 미 이하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하면 대 미 내 딸의 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치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 뭐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돼 여기 역할은 뭐라 하더라 간접혁적이야 그치 그치 이해됐어 이랬어 자 여기 독적적 대명사는 다 바꿔볼까 어떻게 된다 자 루스틴 때는 뭘로 바꿨어 그치 그치 아미 이하는 뭘로 바꿨어 뭐 나야 돼 레지 간접혁적이잖아 그치 나는 이 내 딸 내게 닦아주는 거니까 반복이지 그치 레는 레 를 바꿨어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얘는 그치 세 루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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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문장에서 이 앞에 를 쓸 수 있어 없어 쓰 자 이 문장 앞에 레는 썼데 안 썼데 그치 안전목적을 반복할 수 있다 그치 썼다 이 문장으로 바꿀거야 이 문장으로 바꿀거야 정기 있는 문장 자 멜링피얼로 지엔데 목적적 대명사 다 바꿔버려 밖에 있다 목적적 대명사 네 목적적 대명사 네 멜론 그치 얘는 아까 루스틴 바꿨잖아 그치 자 이거 반복이지 나에게서 이를 닦는거야 그치 순서를 항상 간찍인 것 그치 네 루스틴 그치 여기서 보면 제기동사는 얘들아 제기동사는 주어가 요지 요지 주어 목적어 동사가 다 일치된다는 얘기야 주어가 일인치 목적어 일인치 동사 일인치 제기동사가 아닌 타검사의 경우는 뭐야 주어는 일인칭 위로 썼는데 나머지가 다 변하신다 제기동사가 안 된다 이해됐어 이해된다고 네 제기동사가 아닌 거는 얘는 제기동사는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인칭이 똑같아 주어가 나지 그치 동사가 뭐야 림피오 나지 목적어가 뭐야 나 다 나야 그런데 일반 타동사는 주어는 뭐야 림피오 나지 그치 목적어는 뭐야 나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 당연히 바쁘신지 목적어 자 한번 본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아 이거 다 맞지 80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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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억해라 알겠지 80이쪽 아무것도 안하고 어찌 낫때로 나다 기억하는거야 80이쪽 지문을 잘 살펴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7쪽으로 가니까 여기 지금 제기동사에 대한 하기도 하고 80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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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 espaneles 스페인사람들이 embésará cono serse 엠베쎄 아 동사운용은 뭐뭐하기 시작하다는 거에요. 뭐뭐하기 시작합니다. 꺼너쎄쎄 여기의 쎄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한 쎄가 아니야. 간접목적어도 아니고 직접목적어도 아니고 그지? 아니면 재기동사의 쎄가 아니고 여기의 쎄는 우리가 상고자정의 쎄. 서로서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깐만 알겠습니다. 자 여기 코너쎄쎄 이랬는데 너희가 여기서 알고 가야되는 인사 중에 하나는 알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 뭐가 있으라? 사별 동사가 있고 또 코너쎄 동사가 있다는 얘기에요. 알, 코너쎄. 사별 동사면 어떻게 했지? 시작. 세, 그렇지. 자 얘는 세, 그렇지. 코너쎄 반대시 시작. 코너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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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자 코너쎄 동사는 뭐있습니다? 사랑을 알래요. 그지? 사랑을 알때는 사람을 절대 쓸 수 없어. 그지? 자 얘는 사랑을 알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본 경우. 그지? 그래서 코너쎄 동사 다음에 장소가. 요거가 많이 나와. 코너쎄 동사 장소 나오면 내가 거기 가바사 안 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만약에 스페인사랑 났는데 스페인사랑이 코너쎄 마들이 할 얘길이야. 너마들이 알아? 하는 얘기는 가바사 안 되는 얘기야. 또 가받니 얘길이 나오냐. 그랬어? 자 사별 동사는 사별 동사는 얘는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때 쓸 때 써. 그지? 그 다음에 사별 동사는 또 어떤 뜻이냐. 얘는 사별 동사 다음에 전사 아를 써서 얘는 어떤 맛이 나다라는 의미를 지식을 수 있어. 전사 아를 써. 자 알다라는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에스테. 헬라도. 사별. 아, 프레사. 그랬어. 그렇지? 프레사이다. 이 아이스크림은 딸이 맛이 난다. 알다 하고 남상만 없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포데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모여서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 이 의미에요. 이제 포데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사별 동사야. 그래서 se habla espanol. 이제 se habla espanol 하는 얘기는 뭐야? 나는 oido habla espanol. 나는 스페인어로 할 줄 안다. 나는 oido habla espanol. 이랬어. 그지? 그지? 아를 써서 se habla espanol. 하는 얘기는 나는 수월할 줄 알아. 하는 얘기는 oido habla espanol.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별을 시작한다. 그지? 그런데 지금 그 측에는 지금 금방 뭐하고 나왔어? oido habla espanol. 그 se. 그랬잖아. 그지? 그의 이래서 oido habla espanol. 그 se. oido habla espanol. oido habla espanol. 나는 마리아를 안다. 그지? 마리아를 아는 거지. 마리아이요. 마리아와 나는 서로서로 알고 지낼 수 있잖아. 내가 마리아를 안다. 그지? 그럼 마리아이요. 이 의미는 다 oido habla espanol.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말아? 무사는 oido habla espanol. oido habla espanol. 그지? 예를 들어서 너네들은 oido habla es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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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다른지 서로서 봐요 어디에서 그래서 서로 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 수 있었어 그지? 그래서 어디에서 파티에서 축제에서 아니면 기차에서 해변에서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야 배은데에 배은데에 순수해 당신은 어느 나라사람이며 배은데에 순수해 어느 나라사람이 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사람 이런 것들은 casi siempre 거의 항상 las primeras preguntas 첫 번째로 하는 질문들입니다 라는 거야 las primeras preguntas 그리고 그런 다음에 로 explican por muchos detalles 여기 로는 뭐야 앞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준 거야 어느 나라사람이세요? 하는 걸 받아준 거야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썼어 저기서 꼰나 같이 썼다 예를 들면 요소이 아래곤에서 나는 아래곤사람이에요 그지? pero 하지만 vivo en cataluña cataluña cataluña에 사는데 desde 부터라 그지? desde el 노엘자 노엘에는 1999년을 의미하는 거야 나는 1999년부터 어떻게 cataluña에 살고 있어요 mis padres 우리 부모님은 son de te wel te wel te wel punición 그지? 그러면서 tengo treinta años 나는 30살이고 블락 둥둥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es que es que 별 큰 의미 없이 생각하면 돼 cada región española 스페인의 각 지역은 cada mich es muy diferente 아주 달라 그지? 그러면서 la historia 역사도 다르고 las tradiciones 전통도 다르고 la lengua 언어도 달라 여기 언어가 다르다고 한 이유는 뭐야? 스페인은 공용어가 바뀌어 있어? 네 개일어 그지? 언어도 다르고 la economía 경제도 달라 왜냐하면 경제는 스페인은 바세로나가 제일 활발할 거다 그 다음에 el paisaje 경관도 달라 달라 경치 풍경도 다르고 las maneras de vivir maneras de vivir maneras de vivir 살아가는 방법도 살아가는 방법도 이 그 다음에 incluso 하는 얘기는 또한 también 의 개념을 쓸 수 있어요 también 아니면 다른 말로 쓰면 뭐뭐 까지도 hasta 이런 말로 쓸 수 있고 아니면 encima 이런 말로 쓸 수 있어요 여기 incluso는 también 위에 enfima 너희 enfima 되는 뭐뭐 위에였잖아 근데 그냥 enfima 하는 얘기는 게다가 또한 이렇게 뭐까지 달라 가 el aspecto fisico 신체적인 모습도 다른 거야 그치 del la 스페인은 사람들의 신체 남쪽 사람들은 굉장히 조그매 북쪽 사람들은 굉장히 커 북쪽은 나 노란 머리가 많고 남쪽 검은 머리가 많고 다 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 표현도 기억하도록 한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표현도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그치? 마지막 표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다 쓰는 거 전체로 다 스페인어 전체로 쓰는 걸로 나왔었거든 너네는 지금 다 쓰는 거 주관식은 없다 그랬잖아 그래도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도록 한다 단답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어쨌든 알아야 볼 거 아니야 알아야 다섯 중에 하나 그니까 문영 기억하도록 한다 그치? 의무표현 87쪽이 되면 의무표현 그치? 의무표현 의무표현 세 가지 있었지 떼들끼동사언영 떼들끼동사언영 아이께 동사언 그치? 아이께 동사언영 어떻게 한다? 무인칭에 쓰는 거다 라고 기억해야 돼 2층에 쓸 때는 이럴 때 아이께 동사언영 알았어 그치? 그거면 좋다 그치? 구십쪽 장점이라고 구십쪽 구십쪽에 보면 여기에는 지분들을 조업하도록 한다 그치? 뺀차 동사는 여기에서 모이는 거란다 뺀차는 엔에 동그란다 그치?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너 모삼각해 뭐라고 써? 엔게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엔게 그기에서 왔습니다 그치? 여기는 뭐 지문을 반드시 기억한다 그치? 그래서 알 알 뺀 내가 얘기하는 지문들 기억해라 너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되겠지? 잘 살펴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연습 문제 3번에 있는 지문들도 꼭 기억한다 그치? 연습 문제 3번에 있는 지문들도 동사의 쓰임과 지문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한다 이해를 지? 그 다음에 구십일쪽 장점 구십일쪽 어려운거 없는데 구십일쪽이 첫번째 문장입니다 첫번째 문장 크리스티나세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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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반다 네말음으로나 항상 아침에 기분이 없게 안 좋아서 일어난다 라는 얘기야 그치? 세레반다 네말음으로 전시사 대가 간다는거 같이 기억하는거야 나머지는 어려운거 없는거 이제 이해 다 됐어?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러면 열공하시고 열공하시고 오! 열공하시고 오해나서발데 오!